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라지 승급 논의를 가진거죠 아 지금? 두폴리 많았잖아 네. 이거 따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한게 바로 이렇게 거스로 하면은 좀 감정상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써서 O, X로만 써서 내서 취합해서 여기다가 변장선거처럼 비밀, 비밀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말 있으면 드릴게요. 심사를 안 받을 권리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오시는지 받아야 돼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권리 우리 있잖아요. 안 할 권리가 야 너도 안 할 권리 너무 공개적으로 아니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돼요 이 셋 중에 지고 싶진 않아 어? 맞어? 지고 싶진 않아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일단 들어가고 나서 일단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경쟁이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옛날에 이런 트라우마 있었을 거예요 종수가 반장으로 적격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빵표 아 맞아 맞아 이것만큼은 막읍시다 그러면 빵표보다 한 표가 더 아니 아니야. 왜냐하면 정혜원만 투표할 수 있어요 맞어 맞어 빵표만큼은 막자고요 종량이님이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의중씨도 오고 아 예 의중씨가 없대 의중씨가 없대 뭐하고 있었어 페돌아지 페돌아지 정혜원 승급전 정혜원 승급전 진행은 지금 의중이 형이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지우자 지우자 예 종이랑 펜 일단 의중님 와서 진행하고 계죠 뭘요? 페돌아지 승급전 페돌아지 그런가요? 승급 논의 이제 후보 세 분이 계세요 일단 베돌아지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죠 어 베돌아지는 일단은 이름을 저희가 그.. 왜 베돌아지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중요하죠 베돌아지의 역사 카페에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어 인원들이 이제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카페 메뉴 중에 베돌아지차가 있습니다 비췄어요 예 그래서 그때 베돌아지차를 보고 저거다 저거다 그래서 베돌아지 저 졸린 얼굴들 다 배내버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되게 훌륭한데요? 아주 쿨하고 졸린다고 저게 뭐하는거에요? 너 노잼이라고 아 노잼이라고요? 졸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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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세요 여러분들 형님 의상 입고 해주세요 베돌아지 회의니까 왜 자꾸 기어리 벗기란 얘기에요 아니 기어리 벗기란 얘기에요 아니 기어리 벗기란 얘기에요 형은 입으셔야죠 아니 내가 입는건 입는데 자꾸 기어리도 입고 있는데 꿀 정혜원 분들 베돌아지 고드엔드 분들 자 펜 유성펜으로 했기 때문에 티가 안납니다 맞습니다 다 똑같은 펜 이게 뭔데요? 펜 펜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이거 봐 귀엽지 펀치 이스자님이 선물로 줬어요 임현지 여기에 청구서 이런거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개 드세요 두개 드세요 오 뭐야 이게 더 좋아 아니 이것도 돼 아 근데 아 양손이네 양손이야 양손 어 나 해볼래 해보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빨리 하하하하 아 이런거 보여줘야돼 하하하하 그리고 아 귀엽죠 아 귀여운데 갑자기 차별하는데 회원 아니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일단 가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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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해야되는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특가할순 없잖아 아니 옛날에 반장선거처럼 본인이 왜 베드로라지에 들어와야되는지 아 내가 뭘 해 줄 수 어필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좀 질의응답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의 면접같은 느낌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당일에 어필할 수 있는 노래라던지 춤같은것도 이스만 하셔도 되고 개인기를 하셔도 되고 개인기 하셔도 되고 하하하하 안하셔도 돼요 개인기 안하셔도 되고 하면 좋고 일단 정의원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고 굳이 후보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회사면접처럼 아니 중요해요 이런거 되게 저희도 다 거친 저희도 다 했죠 아까 카페에서 만들었다며 이름은 카페에서 만들었죠 고드핸드 분들이 앞으로 가시고 고드핸드 분들이 뒤로 가고 아직 배드라지가 아닌 분들이 앞으로 가주시면 돼요 고드핸드가 뭐예요? 고드핸드가 5명의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독수리 5형제 같은 거예요 일단 투표용지 나눠줘야겠어요 어디가요? 앞으로 가요 1차 투표용지 고드핸드 숙박 누구를 하는건데요? 처음부터 비오일본부터 제가 알아서 진행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봅시다 정의한 분들 앉으세요 채팅을 지키세요 하고 계세요 안한대요 가보기님이 채팅창에 자꾸 잘리셔서 채팅창 보다는 가보기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드핸드 분들은 서있죠 너무 위압감 들잖아요 서나 앉으나 똑같은거 아니 우리 양옆으로 서고 가운데서 면적 본거 어때요? 아 너무 일단 내가 벗을게 일단 입고 계세요 일단 입고 계세요 다 입어요 다 입어요? 다 입어주세요 찢어도 되다 찢는게 더 재밌는데 찢으면 안돼 스트레스 풀라고 근데 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요 3X 하나 2X 하나 꺼내주세요 이게 제일 작은거에요? 이거 2X 2X도 커 2X 충분해 3X 하나 꺼내주세요 3X는 어디있지? 들어가고싶게 만들어야하는거 아니야? 먼저 어필해줘야하는거 아니야? 맞아 어필해줘야해 아니 배돌아지에 법정하지마세요 배돌아지를 들어가고싶게 만들어야지 자 입어주시고 입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거에요 향후 배돌아지의 미래가 달린 일이 장난으로 하면 안돼요 진지해야돼 나 엄청 진지해 나 세상 진지해 명표 나왔다고 끼신게 없어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인데 지금 후보가 3분 있잖아요 추천은 안들어올수도 있어요 추천이 안들어오면 그냥 투표도 못합니다 투표할수있는것도 들어오기 싫었어도 자존심이 상할수가 아닌데 그건 양해를 해주세요 아 아예 투표 그것도 없다고? 네 추천이 들어와야돼 다른 회원들로부터 김기열님을 배돌아지 회원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0표 나왔다고 삐지게 없어요 아예 아 저는 그림이 앞으로 가는게 좀 더 예뻐 보일거 같아서 이렇게 좀 입을래 내년에 형 운동 프로젝트 해야겠다 걱정된다 이거 이런 행동들은 주면으로 강돌될 수 있는 강돌될 수 있어요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형님 누군 뭐 거꾸로 못입어서 그러나 아니요 목이 불편하네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 거꾸로 못입어서 아니 왜냐면 야구 순위도 거꾸로 하고싶어가지고 거꾸로만 다 쭉 할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각기 나가는데 왜 들어가야돼 야구 순위도 거꾸로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겠죠 양패를 반대로 앉으세요 야 이거 되게 재밌어 이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 재밌잖아요 준우현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하하하하하하 킹 같네 잼 잼 잼 하지마 여기 이상해 그 당하면서 좋아하고있어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건 뭡니까 storm 기열님 지금 회원님은 아니니까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고 웃으니 함 서순이죠 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앞에 계신 분들은 회원이 아니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다섯 명의 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갑보기님이 길사원처럼 인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사원이 될 수 있을지 자 여기 보고 일단 우리 다섯 명 중에 혹시 베드라제 들어왔으면 좋겠는 분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이 세 분 중에 고르는 거예요? 이 세 분 중에 주호민님하고 통천님은 그때 또 한 번 왜냐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모두 발언 시간을 먼저 아 그렇죠 먼저 한 번 통하고 안 돼요 왜 베드라제 들어오고 싶은지 아니 그거는 추천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추천 못 받았는데 발언 없으니까 아니 아닌 사람들 표정이 다 썩었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고있지 그 상황인 거예요 두 명 추천해도 되나요? 두 명 추천해도 돼요 세 명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 명씩만 할까요? 한 명씩만 합시다 세 명까지 하면 다 하겠다는 건데 네 매집방 회원님 형님 먼저 추천 뭐 하실 분 하시죠 저는 없어요 냉정하게 1주부터는 장난하기에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왜냐면 지금 또 괜히 후보라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정혜원이 다섯 명이 무조건 고정이라서 한 분이 올라가면은 한 분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슬롯을 늘릴 수도 있고 슬롯을 늘릴 수도 있고 만약에 슬롯을 안 늘리면은 한 분은 우리 정혜원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올라간 회원이 악심을 품고 지금 벌써부터 이런 게 침창배님이 유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날 떨어뜨려서 재미를 뽑아내려고 벌써부터 프레임을 씌워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의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유튜버? 유튜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굳이 정치 안 해도 유력후보예요 유력후보예요 두디 두디 상황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1년으로 돌아가는거죠 여기 기준으로 딱 1년이세요 정혜원 등급제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 논의가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정혜원이에요 일단 추천이 없으셨고요 그럼 제가 여기 가면서 하시죠 저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하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럼 나와라 야 야 이게 사람 뿐이야 앞에 앉혀 놓고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나중에 면접 때 불이 아무도 아니 앞에 준비 좀 회의를 해볼게요 저희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죄송합니다 3명 찍어도 돼요 누군데요?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일단 후보는 올려줘야 돼 나중에 다 따로 틀어 아니 나중에 다 따로 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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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후보만 올리고 따로 틀지 아니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이거 아니 얘기는 해 모든 발언을 들어야 turning 와서 저기가 아니라 anim Hahaha 아주 좋은 사va 입으셨어요 후보 4번 적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명 좋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준형은 아직 후보도 입어야 돼요 4번 후보 4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아니 저분은 벗고 입으시는데? 나도 벗고 입었는데 그 위에 입어 위에 왜냐면 이거 안되면 벗는거랑 제가 퇴치 잘했죠 잘했네요 안되면 벗는거 이런거 3점이 될 수 있어요 아 네네 아 근데 하나가 부족한거 다 있어요 저는 계속 선수 베리트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4명 같이 하는거에요 이리로 앉으시면 돼요 어때요 재밌죠?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승부형 생기셨는데 나 일단 들어가서 개판을 내든 말든 하려고 내가 너네를 버리고 나가겠다 승급 논의에요 제가 봤을때는 둘이 바뀔 수도 있어 아 저도요? 근데 자기가 하고싶은거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추천받으면 후보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흥분하셔도 목소리를 좀 작게 후보분들은 저희 논의 끝날 때까지 본인들끼리 침묵을 다 주는건 좋은데 회의에는 관여하실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밝아 얼굴이 환하다고 화나긴 해 하지마요 되게 싱글하시네 저희는 오늘 초면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번 뵀습니다 목냥치는 일부러 하는거에요?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끼리 회의를 좀 하고 아니 근데 회의를 언제까지 해 저희는 하고싶으신거에요? 배돌아지? 아니 그런 생각은 없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하고싶은 사람이 없는데 알았어요 조용히들 하고 계세요 4명 모였으니까 해면 뭐가 좋은데 그것도 얘기를 안해줘 좋대요 그냥 옷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괜찮은데 무엇 없으니까 이제 밸런스가 많네요 10명 있으면 1명은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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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니까 왜 저를 눌러요 1명씩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 옆에서 둘이 합의봐요 둘이 합의봐요 갑복이형은 넣었다고 야 얘 왜 이걸 말하고싶어요 아니 형님 통화하고싶었어요 아니 하여튼 그분중에 둘이 갈배부로 정하든 정하세요 누가 추첨 뭘 정해요 누가 추첨 자 저희 회의 끝났습니다 고드핸드는 서있습니다 뒤에는 정영훈입니다 앞에는 후보분들이고 자 그러면 추첨 받겠습니다 배돌아집 회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분 저부터 일단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열 회원님 아 좋네요 1번으로 느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일단 나이가 충족되고 40살이죠 아이덴티티 게임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랑 어울리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프로 출신 개그맨이 저희 모임에 한 분 게다가 특채에요 꼭 그 얘기를 오해 지금 들어가면 또 그거를 오해를 하단 말이야 공채계그맨은 다음에 한 분 모시면 되니까 공채계그맨은 다음에 한 분 모시면 되니까 일단 저희랑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장칭도 하고 계시고 업무수도 좋아하시고 게임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저는 참석합니다 게임 기준이 좀 그런데요 둘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다 단점 제가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1인당 한 명밖에 추천할 수 없어서 날 추천 안했다는 거네? 제가 뭐 형님을 해야 돼요? 일단 김기열 님이 1번으로 1번으로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저는 주호민 작가님 제가 감히 제 입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름을 입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리지 마세요 주펄 님 주펄 님을 하스스톤 전장 오늘도 전장 그리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최근에 백수가 계셨어요 연재가 연재가 나갔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모든 컨텐츠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감히 주호민 작가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주호민 작가님 2번 자 그럼 다음 분 홍량님 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영태형 추천합니다 이게 마치 짠 것처럼 각자 안 겹치네요 제가 막내로서 형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초조한 거 아니신가요? 아 지금 약간 나 안 붙일까봐 이 녀석들이 뭐라고 나 뽑혔다 나 일단 후보로 냈어 나 후보로 냈어 영태형이랑 저랑 성향이 비슷한데 형이 맨 위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나 저도 꼭 들어오셨으면 이네 새끼들 보르장머리 좀 고치게 좀 내가 배돌아지를 들어가면 이 분위기를 다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될까요? 그럼 이제 투표 시작할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이런 엇보들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옵니다 형님 웃겼으면 되나요?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네 정연은 다섯 명 고정이구요 고정이구요 아아 승강지야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을 떨어뜨릴 논의가 또 있을거에요 여섯 명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원하시면은 슬롯을 늘려가지고 일곱 명일 수도 있고 여기서 두 명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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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한 명 뽑히고 나서 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거에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한 명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경손한 발언들은 자중 all appel zogen 진짜 안 웃겨 아빨 앞으로 잘 안 웃겨 앞으로 웃긴 말 할때는 뒤에 농담 붙여주세요 그럼 추천 끝났나요? 추천 안 하세요? 침창민님은 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올 수 없죠 아까 둘이 서로 안 하려고 니가 했던 거 아닌가요? 뒤에 농담 붙이는 거 아니야? 농담 가포디님은 그간 준영원으로서 배도라지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셨죠 성실히 참여해주셨고 거기서 여러가지 수반되는 일들을 훌륭히 수행하셨죠 농담하지 말래 타이밍 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길려고 그러지마요 웃겨도 되죠 웃기는 거 다 땡이에요 웃기려고 하는거지 더 없나요? 더 추천하실 분 안계세요? 저는 다 후보 분들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소중한 한표를 한표를 넣으면 유리할 수 있어요 한명 더 이중에 그러면은 아니면 또 외부에서 생각하는 분 계시면 갈 수도 있고 어차피 그분 의사랑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통닭천사님을 추천해요 저희 가포디님과 더불어 다년간 준영원을 먹으셨고 말씀은 안하셔도 내심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투표를 해볼텐데요 1번 김기열 님부터 1번 김기열 님부터 만장일치로 5가 나와야지만 지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명이 나왔다 하면 우리 중에 3명이 준영원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만장일치가 3명이 나와요 만약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1명만 남을 수도 있다 1명만 남을 수도 있다 2인체제가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깎는 법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슬롯을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정하죠 1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슬롯을 1명 늘려요 오늘 6명까지 만듭시다 최소 6명? 그냥 6명 나머지는 2명으로 떨어져 아 그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배돌아지 아니 저희 엄청 많아요 그러면 1명씩 차라리 4시바를 하나 만들거야 아니요 기호 1번 싫으세요 그거 싫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말은 1,2,3,4번 듣고 토론 통해서 본인이 왜 배돌아지의 정의원이 됐는가 고액스러워야 되니까 한 명씩 들어볼까요? 네 한 명이 듣고 질의응답하고 우리 이거 들을 때는 우리 이거 할 때는 다들 지방 방송 좀 꺼주시면 네, 집중하시죠 그게 중요한 자리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조용히 해주시고 다들 진중하게 질의응답 해주시고 지들의정을 갖고 온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행동들 진의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호 1번 기혈이 형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사실 잘해야 되겠다 꼭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열정 그리고 왼쪽에 갓보기 씨를 봤을 때 갓보기 씨 다리를 다섯 번 정도 꼈어요 지금 매트를 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승부욕이 좀 생기고 아 방금 제가 그 풍영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뭐라고 제안했죠? 우리끼리 만들자 슬쩍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 아 그리고 뭐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제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뭔가를 실행을 하고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쵸? 뭔가를 받아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업체와의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옹냥이가 했는데 그걸 해 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왜냐하면 만나면 약간 부장급 이상 만날 수 있어요 와아 나이 때문에 아시죠? 나이 때문에 그리고 또 개그맨 경력이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인맥을 쌓고 그러진 않는데 필요한 요소에 한 명씩은 배치가 돼있어요 와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경찰 관공서부터 해가지고 경찰 사업 뭐 이런 쪽으로 법조계에도 있고 법조계에도 있고 형사 형사게 피고로 있는 분 네 피고? 아니 형님 경청을 하는 자세로 예예 엇보여 쌓고있죠 네 엇보여 다 오늘 내가 100% 주내원이었는데 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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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랬어 그거를 못 고쳤네 이 아저씨 주내원 이 아저씨 주내원 정답 일단 그리고 저는 4년동안 꾸준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시즌에 나오신지 몇 년 차시죠? 지금 총 방송 경력이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엑셀가 언제 됐지? 아니 그거는 뭐 아 따라서 그 엑셀 이 장점이예요 아 맥주 끝집 여러개요 아 아 정말 오늘 추내원이야 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 데뷔아 일단 엑스트라나 단역은 2000년부터 했었고 20년차 그리고 개그맨 생활은 2005년도에 개콘에 들어갔죠 아 그래서 지금 15년 그 정도 됐는데 3년 전에는 이제 개콘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투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뭐라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배우랑 닮았고 개인기는 항상 개인기 있어요? 저는 늘 하는 거 있습니다 늘 하는 거 인터넷 용 있잖아 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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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내 오수다리가 죽었어! 딱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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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수다리가 죽었어! 그럴 때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이성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이런 노력 이런 노력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뒤로 갈수록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말이죠 기억에서 잊혀져요 그래서 1번이 1등을 하려면 강하게! 뒤에 후보들은 길을 다 죽여버려야 돼! 와아 말 할 게 없게! 지금 막 생각하고 있죠? 머리 굴리고 있죠? 난 무슨 얘기할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기호 1번 진영답 진영답 성문에 한번 가질까요?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라지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까지 내실 생각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요? 안 내도 돼요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참고로 직박이 형은 하와이 호텔을 통찰을 아! 냈어요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저는 소실껏 하겠습니다 네 그 1년에 12만원 정도 낼 수 있어요 1년에 12만원 월달에 만원 월달에 만원 월달에 만원 2명 구독도 안 되는 비용 좋습니다 월 만원 월 만원이면 뭐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거는 돈을 받겠다는 게 각오를 지고 싶은데 그 얘기를 직접 받겠다는 게 아니야 저도 하나 여쭤봐도 만약에 베드라지 정의원이 되신다면 베드라지 멤버들이 하는 각종 행사들 돌잔치 결혼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가족모임 설마 이런 곳에 무료로 재능기부 재능기부 가능한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이렇게까지 침착맨까지는 되고 매직박은 안된다던가 뭔가 기준을 하나 선을 꼽기시면 근데 이거는 민감한 질문을 하셨는데 선님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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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되나요? 할증도 괜찮아요 이런 것 때문에 친구를 많이 잃었어요 누구는 결혼식 사회받아주고 누구는 안받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문을 받기가 좋거든요 아 이러면 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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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창일 때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친구들의 결혼식 돌잔치 사회부탁 개콘표 이거 두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연을 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해주기 싫어서 아니 그게 힘들어요 사실 개콘표를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네 갑자기 연락와서 사회봐주는데 너는 누구 봐줘 너는 안 봐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철면수 씨님 결혼식은 아 이거는 해야죠 왜냐면 게임에서 좋기 때문에 뭐 못할 거니까 무슨 소리예요 맞는 소리지 굉장히 날카로우지 아니 질문 퀄리티가 좋네 이렇게 살짝 칭찬도 해주면서 DM 멤버들 아 죄송합니다 너 결혼했다고 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빈정장인데 그래서 특이의 표정 나왔어요 그냥 군들지마 참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 갈 수 있어요 아 조민 작가님 다 오실 수 있어 그럼 이참에 기후 아니 저도 갈 수 있어요 사회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이현이 형님 질문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질문 없으니까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좋습니다 저 질문 없네요 그러면 김계열 후보님은 지금 이 네 명 중에 네 본인이 정혜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을 두 명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명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명 정도는 두 명은 뭔가요? 이 안에서 어디서 앞에 네 명 중에 앞에 네 명 중에 전체 전체에서 한번 알려주세요 전체에서요? 전체에서 전체에서 두 명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전체 두 명? 자신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거라고 큰 보습은 없거든요 일단 서세요 너도 이런 날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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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입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면 갓보기에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을 물론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고 싶어요 잘 좋습니다 잘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 2번 다음 2번 호민이 형 안녕하세요 주요팟입니다 야 이게 뭔가 뭐지? 아 저는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티키야 어 저는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들어오고 싶네 나도 그랬다니 왜 그런가요? 열받네 저는 일단은 저도 한 15년 같은 해 개그맨 데뷔하셨을 때 저도 만화 데뷔했거든요 나이도 동감이시죠 나이도 동감이시죠 나이도 같아요 나이도 동감이시구나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그 친구를 잃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다 해줬어 그림 그려달라고 다 그려줬어 와아 이 정도 아니지 않나 그려줬어 그냥 와아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교가 되네요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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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네 우리 조직의 네 말씀하시죠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어떤 재미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항상 침착맨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게 뭔가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밑불 서포터 약간 그런 숯불 할 때 처음에 이제 태우는 거 있거든요 약간 불쏘시개 불쏘시개 느낌으로다가 좀 뭔가 재미있는 불꽃들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겸손함 있습니다 빛이 난다 그 정도는 알까? 이야 여유가 있는 여유가 여유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유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질의응답 시간 하시죠 저는 뭐 질의응답은 아니고 개인적인 평은 이분은 확실히 아이디어나 어떤 빡빡투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일정이 빡빡해요 아 일정이 그래가지고 그 어떤 기획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맞아요 훌륭한 인재에요 맞아요 지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호민이 형이 합류하면 이게 뭔가 저희 컨텐츠를 짤 때 PD가 형이 아이디어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획 쪽이 우리 약하니까 좀 훈륭해지네요 아 누군 뭐 아이디어 없나? 아이 아이디어 짜는거에요 난 15년을 짰는데 그 정도로 간절히 들어오고 싶은거에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거에요 형 얘기하길래 아 이거 뭐 내정자 입고 그런거에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나 무승맙춘기 아니야? 아니 뒤에서 기능대만 칭찬을 하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그런거 없어요 짤이 형 잡아왔으면 넘어가자 그때 카트라이더 재밌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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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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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 이곳은 이용하시면 안되죠 카트라이더 멤버 야 개현아 나는 카트 못했어 나는 못꼈어 아니 곧 떨어지실 분이에요 전자는 같이 하잖아 아 전자는 같이 하잖아 아 전자 같이 하잖아요 오케이 다음 3번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태형, 풍얼형 안녕하세요 풍얼형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여기 지금 후보분들이랑 보다는 좀 덜 친해요 몇 번 만나게 했는데 초면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뭘 어필할 게 없네요 하지만 그 정도로 가고 싶다 아니, 서로 가고 싶지 않은데 서로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 있는지 없는지 나 여기서 좀 이기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조금 외로웠어요 스트리머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와서 좀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어 그러면 친구들 형이 생각하시기에 배돌아지의 문제점 딱 한 가지 집어주세요 형이 박포시게 잡으시니까 일어서세요 문제점은 너무 많고 장점을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장점이 아직 없다?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들어가야 알 것 같은데 들어가야 알 수 있죠 장점은 그렇죠 1년에 12만원 이런 거는 먹고 싶은 거는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니야 이거 좋아 아니야 우물하시면 어떡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리고 후보분들도 우리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릴 수 있고 친해지고 싶어요 굉장히 진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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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울리네 친해져볼까? 이게 왜 경쟁사회가 사회를 발전시키는지 알겠어 강제로 경쟁을 붙이니까 지금 기열이 형이 승부욕이 불타고 오르고 있어요 이 형도 승부사거든 이따가 추가 발언 시간 있나요? 없어요 너무 늘어져 그럼 질문 하나 있나요? 질문 하나 있어요 질응답 하세요 풍원 형님 저희 배돌아즈에 들어왔을 때 각종 행사가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고 거절해도 되지만 그럴 때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 내전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때 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귀찮은 표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더 하실 의사가 있는지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온 거는 평소보다 진짜 적극적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나 진짜 안 온 줄 알았어 저도 변화해볼까 생각하는데 확답은 못 드리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솔하다 진솔하겠다 진솔하겠다 의지는 있다 난 진심이 느껴져 솔직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니까 저는 진짜 안나오는 형인데 잘 들었고 진짜 아, 후보 간에 질문하는 시간 있나요? 하시나요? 채팅창에 전장할 생각 없냐고 하시는데 육객이 들어오실 생각 없나요? 전장 재미없어요 전장 들어오실 생각 없나요? 전 있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핫스톤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히우스도 100레를 넘어 아, 100레를 넘어요 100레를 넘어요 하려면 한다 이거지 한다면 한다 게임 마스터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마무리 짓고 아니, 무슨 아니, 너무 두려워지니까 후보 빨리 하고 아니, 갓복이 마지막 후보 하셔야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갓복이 형 갓복이 형 이쪽으로 좀 영현이 형 사실 갓복이 님이 여기서는 그래도 짬이 좀 많아져요 아, 그럼요 저희도 인턴 생활 하셨으니까 후복은 중에서는 제일 고참했었고 네, 군의용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제일 오래 인턴만 4년 하신다는데 4년 인턴만 4년이라고? 인턴만 4년이라고? 정신이었던 샤이니의 멤버예요 정신이었던 샤이니의 수장이었어요 인턴만 4년이에요 아니, 다 갓복이 미쳤어요 아니, 여기는 대통령님이시고 여기는 쌍천만 작가님이시고 여기는 제가 군대시대 개혁 콘서트가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 황금기를 이끌었던 황금기스예요 실내는 막 나오던 형님이셨는데 왜 저를 이기겠다고 바둑바둑 이러고 싶을까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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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날 이기는 거야 왜 많이 기려고 추하다? 안 써있는 게 안 써있는 게 안 써있는 게 안 써있는 게 조은민 작가님 물 마시네요 아유, 커피 마실래요 그 유쾌한 말라니 아니, 어필을 할 게 없는데 전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합니다 초딩이라도 뭐라도 어필은 해야 되니까 이게 원래 극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평탄하고 그러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극은 없잖아요. 뭔가 위기도 좀 있어야 되고 암초도 있어야 되고 바다를 가다가 빙산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하겠다 제가 그 빙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완성을 위해서 암초가 되겠다 침몰시키겠다 침몰시키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오는데 땅굽거든요 지리응답 있어요 네, 지리응답 한 번씩 해주세요 안 그치면 어떡하죠? 그건 갓보기님이 잘 조언해 주시겠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4년간의 인턴 생활 섭섭한 부분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섭섭한 부분은 없었는데 김치찜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김치찜 얘기가 뭔데요? 몰라요 나도 침몰이 형님이 너무 내전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다 잊고 있었네요 또 해서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 아까 했잖아 그만해 그만해 제가 검식해서 볼게요 오늘 김치찜 마지막으로 끝난거야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요 너무 오래 있었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따로 궁금한 게 없어 너무 잘 알아 길씬 지나갔어 이게 사실 장난스럽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동이 있고 굉장히 팽팽하네요 장난으로라도 X가 나오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혜원 분들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후보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했으니까 여기서도 웃기려고 너무 뻔한 결과 탈락 일부러 시키고 진지한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나도 하다 보니깐 느낀건데 이거 안되면 장난치면 안돼요 분위기 좀 그리고 여기 4명대 올라가시면 정혜원 중에서 3명이 떨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각자 4개씩 3명이 떨어지고 6명이 정의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OX를 두 장 해서 한 번씩 내면 되잖아요 4개 해야 돼요 몇 명이 오면 누가 정하는데요?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면 올라가요 한 명이라도 반대로 하면 100% 아무도 안 뽑아 그냥 놀리는 거야 우리 놀리는 거야 아무도 안 뽑아 놓고 아이고 안됐습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 만들고 여기서 공개할 거만 해요 투표 내용은 투표 공지가 4장씩 있어야 돼요 심창민 님 한 장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하나만 그리실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럼 한 명씩 투표를 하죠 한 명씩 저보세요 비공개예요? 아까 전에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한은주주주님 화장실 가고 오시면 하고 1번부터 하나요? 4번부터 하나요? 지금 중요할 때 화장실 가셨다고요? 네 준혜원 예전에 아아 아니 화장실 미리 미리 갔다 와야지 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쌀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건데 차라리 바지 싸르긴 하죠 그러니까 싸면은 싸면 준혜원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잘 줄타게 해야지 항문 조절 못해? 정혜원 정도면 그 정도 해야지 4번부터 하나요? 1번부터 하나요? 아까 너 똥 싸고 오지 않았냐?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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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안 보이게 1번부터요? 김기열 아니 근데 그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OX? OX? O가 가입을 X는 반대 보지마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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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세요 근데 완벽한 O가 찬성이죠 반은 세모 이런 거 하죠 근데 만약에 무효표가 나온다 네 탈락이에요 무효표도 진지하게 생각해서 원을 잘 그리세요 어? 저 했습니다 방금 뒤에서 샥샥 소리 났는데? 어? 샥샥샥 아니에요? 제가요? 아, 원을 반 반으로 나눠서 그렸었으니 저 기현이 형 친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아니, 원을 나눠서 아, 두 회피인 걸 또 말씀을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직박이 형님 아, 아닙니다 잘못 들었나 봐요 3번 투표할 때도 아, 잘못 들었어요 아, 잘못 들었나요? 샥샥 샥샥 네, 회원 분을 김기열 5X 1번만 1번만 강하셨어요 나머지? 네, 여기 다 넣었어요 정역한 동그라미가 찬성이고 반반 적어서 주셔야 돼요 1번 회원님이 누구였죠? 김기열 아, 김기열 회원님 자, 그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큐 나올 때마다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카메라를 오픈해 주시죠 배도라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입니다 안 보이게 반반 반반 딱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엄숙합니다 한 번 더 네, 헷갈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가도 되나요? 아니요, 못 가요 왜요? 회원도 아닌데 20년이니까 밤에 2차 투표가 또 있어요 아, 또 해요? 맞아, 맞아, 맞아 회사부활전이 또 있어요 회사부활전이 또 있고 밤에 또 있잖아요 네 밤에 내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12시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내일 한 번 자, 충분히 흔들었고요 식사중에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투표모 김기열 회원님 김기열 회원님 첫 표 공개합니다 카메라에 대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와! 와! X가 한 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운 겁니다 페기, 페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표 이렇게 어려워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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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설마 세 번째 다섯 번째가 X이면 어떡해 졸라 졸라 희전이 안 좋아 아, 뭐죠? 뭐죠? 아, 뭐죠? 특! 하하하하하하 특차! 특차, 특차! 특! 무효표! 이 문화가 재미없어 아, 이거 되게 재미없게 하는 거야 예쁘다 난 이거 하고 썼어, 이걸로 야, 이거 오바야 아, 이건, 이거, 이건, 특! 저는 볼펜으로 했는데 이거는 사인펜잖아요 아니 이거 추적하려고 하지마 아 추적하려고 하지마 누구 찾아봐 누구 찾아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면 어떡해 이거 지금 혹시 그냥 다른 표도 한번 볼게요 혹시 이거 특 하나만 그거였는지 제 글씨 책임 맞아요 아 O인데 이게 이거 O예요 완성이 안되어 O예요 C예요 C C야 C C야 C야 C 확실히 보여줘요 C처럼 C 공간이 좀 일부러 벌려놨어요 끝에 이거 C다 안과에서 검증할 때 아니 이건 어떻게 C로 보나 검증할라고 하지마세요 범인찹지마 마지막 한표 마지막 이거 O로 해야지 X도 한표 X가 앞에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두표인거에요? 예 특이랑 C랑 X 세표가 O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 그건가봐요 삭삭이 너무 삭삭이었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삭삭할때 저는 안썼어요 그런거 하지마세요 누군지 찾지마세요 근데 이건 남겨둘게요 폐자부활전 할 때 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두표에요? 아니 C는 합시다 C까지는 그거 오잖아 요만큼 남았으니까 그거 오잖아 그때 C는 그건 있어요 뭐죠? 준혜원으로라도 들어오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다같이 몰아 마지막에 다같이 몰아 한 번에 올려줄 생각이 없구만 준혜원 준혜원도 정혜원하고 똑같아요 4방수 이상의 득표를 하신 분에 한해 준혜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활동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일 갖다가 그냥 집에가서 개인 방송을 하면 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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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가 너무 빡세 나 내일 아침에 또 나가야 돼 형 섭섭해졌다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미리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길어져요 아니 아니 삐친거 아니에요 다른거 모르는 틈 누구야 아 찾지마 아 찾지마 틈 누구야? 100% 직발경이야 아니 아니 삐치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좋아요 저는 이 꽃게펜입니다 여러분 사인펜이 아니었어요 사인펜 아무도 없어요 사인펜이 여기서 아까 누가 들었다놓은 걸 제가 다시 보기도 돌려보면 나올거에요 자 클립 따주세요 여러분 찾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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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찾지마 두번째 저를 몰아가시니까 저도 방어는 해야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거 얘기할 동안 앞에 표정들이 지금 굳었어요 주홍민 작가님 주홍민 작가님 주홍민 작가님 앞에 분들 지금 되게 표정 안좋아요 네 주홍민 작가님 잠깐만요 종이 한 장만 주홍민 작가님 다 떨어진다니까 해도 다 준해온 올린 다음에 또 4년동안 고통두다가 다시 투표하고 3분의 1 접고 9개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럴거 같아요 그거 이거 이거 그거같은 개표 방송할때 당직자도 앉아있는거 막 회 5가 나오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나오니까 C는 너무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반드시 추적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추적이란다구요? 아 이거 추적하세요 아 이거는 다 제가 왜냐면 1번 아까 할 때 이거는 아니야 지금 허술하게 해가지고 자 넣으세요 저는 들어가겠어요 넣으세요 자 비밀로 넣으세요 이거 이거 O O C C C C 아니 그거를 C로 하는데 O로 해 O로 해 O로 해 이게 어떻게 C야 가깝게 C 아 솔직히 O야 똑같이 그래요 조우민 작가님 지금 조우민 작가님 싫어해도 안과 같네요 이게 지금 아니 종이 어떻게 C야 O O에 O 3표 3표면 3표면 근데 많은건데 저는 X랑 T 누군지 알고 있어요 사실 1 넣어서 자 이거 나중에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고 다시 보기로 보면은 처음에 첫 투표라서 방심해가지고 아무런 투표든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아 자 두 번째 주우민 작가님 개표 한번씩 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아 네 아까 또 침창민님이 지원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좀 주목되는데 자 첫 표부터 첫 표 O 완벽한 완벽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누가 받아서 파기해주셔야 돼요 파기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너무 작게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은데 아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찬성은 찬성인데? 흠체인은 아니다 네 번째 표입니다 어? 이거 중간사이즈 중간사이즈 내정돼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연락받으셨어요? 너무 여름해요 오늘도 올까 말까 하다 왔어요 마지막 한 표에요 이게 오면 되는거에요? 오 되는거에요 배돌아지 지갑변동인데 이런 아 미안해요 아 누가 엑스 엑스가 나왔네요 내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저흰 정직합니다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엑스도 되게 대충 찍찍 이렇게 했네요 내정자는 아니었다 검같네 마술하신거 아니죠? 떨어지셨습니다 그 엑스 엑스 막 확확그릇이 네 이 용지를 나눠줄 때 그 A4 용지를 이렇게 둘, 둘에서 아홉 칸으로 나눴거든요 네 사실 제가 나눠주면서 아 아닙니다 자 한 표가 엑스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뜯어져있어요 잠깐만요 그 엑스 잠깐만 조실래요 좀 다르죠? 이 느낌하고 다른사람 아까 그 엑스 아까 그 엑스 다른 엑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엑스 빌런이 있는줄 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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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는 제가 엑스 했는데 저거 작가님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표시를 해놔요 아니 아니 뜯었네요 에이 에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형은 직박이 형이 졸렬하게 아니 아니에요 아 졸렬해 직박이 형 장난으로 하면 없어요 자 투표 기다렸다가 투표에 상관없이 내일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아 내일 소고기 끝나고? 아니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투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겠나요?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아까 얘기해도 제 얘기할 때 해도 되는데 뭐 어때요 얘기할 때 있나요? 아니 뭐 어때요 아니 근데 영향력 없어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네 저희는 뭐 정직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아니 비밀투표인데 아니 왜요 안 봤잖아요 안 봤어요 보시죠? 에이 왜? 아니 저는 뭐 아니 이거 매직빵님이 하지 마세요 아 맞아 아 맞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한 분 누가 안 했죠? 저 아직 안했습니다 다 했었나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좀 좀 기다렸어요 늦게 하는거 볼까요? 엑스구만 엑스가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게야 웃길지 생각하는군요 아니요 정수야 오면은 아무 상도 없이 합니다 정말 citizen 어떻게 해야 X표를 저 x 분자에요 그럼 앞에 있었던 x도 저 사람일거에요 지금 소리가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네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뒤로 하는 게 오히려 형광등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우리 청자님들이 보이게 형광등을 비춰서 그러죠 자근호가 하나 있네요 자, 세번째 나중에 할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할까요? 엑스! 뭐야? 엑스! 엑스! 짧게 나왔어 뭐야? 엑스가 있어요 이 이름 좀 알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엑스 누구예요? 찾지마 찾지마 엑스 뭐야?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 아, 누구야? 함동은 들어가야지 만장에 집개도가 말해야 돼 이거 엑스! 나머지 두 개 오 마지막 오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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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은 갑봉이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언접합이 하나 아, 이거 사실 만장일치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엑스가... 만장일치 X는 엑스 왜 엑스? 만장일치 X 엑스도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그거 의미있죠 의미있는 기억이죠 근데 왜 만장일치지? 알 수가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확실히 달라요 1번 사람보다 확실히 다르죠 제가 1, 3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1, 3은 달라요 1, 3은 달라요 1, 3은 다른게 직박이 형이 1번이 직박이 형이 1번이 저는 나머지는 X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은 내가 보기에는 심장면 아니에요? 심장면 아니에요? 특 X 아닌가? 아니요 이거 X 이거 X 야스오 X 야스오 X 뭐 아니라고 하면 할말고 일단 범인 참전하지 마 침착면일 수도 있죠 일단 갑복이 님 투표 가겠습니다 갑복이 님 투표 제 X가 침착면일 수도 있어요 지만 가지려고 이게 저예요 그랬는데 아까 X 보고 저 투표했습니다 이게 안 들리려고 해도 소리가 들려요 자기 할 때를 보고 들려요 사플이 들려요 사플 금지입니다 넣을까요? 넣으세요 한 명은 되어야지 넣고 먹겠습니다 마지막 옥냥씨 아무도 안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옥냥씨 옥냥이야 X맨 옥냥이 너무 좋아하더라 X 나올 때마다 자지러진다니까 리액션 담당이네 X 도배를 4년차 인턴 4년차 인턴 갑복이 님의 정혜원 개표 시작합니다 첫표 5 전부 5가 나와야 반전이지 갑복이 님이라도 되시길 4년 고생했는데 X예요? 누구야? 장난치지 말라니까 뭐랬어요? 아, 누구야? C 아, C라는 아, C라는 너무 좋잖아 너무한다 이건 이건 할 수가 없어 O가 할 수가 없어 일부러 했는데 저렇게 에이 일부러 했어 에이 에이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O 직발견이 아닐까 저 아니에요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O가 작은 O 하나 O O O 됐다 마지막 표요 C 인정하는 겁니까? C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논의하자 여기서 O나하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쌍씨 뭐야 쌍씨 뭐야 쌍씨 뭐야 야, 차가 너지 베풀어 너라 나 진짜 아니야 이건 네 얘기잖아 뇌절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확실합니다 아니, 저 진짜 아닙니다 너블씨네 너블씨 억울해요, 저 아니에요 C는 어떻게 하죠, 그럼? C를 인정할지 아닐지를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회원 아닌 사람들까지 다 논의를 한번 해보죠 아 다 같이 과반수로 할까요? 과반수로 할까요? 아니, 투표로 하죠 계속해 밤에도 한다고 뭘 투표를 해 안 해 안 해 인정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나왔어요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냐면 C를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 갓보기 의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갓보기는 될지 안 할지를 김기얼도 저 C 하나 있죠 아니, 저 X가 있잖아요 X가 있잖아요 될지 안 할지 네가 있잖아, 네가! X? X! 저 그러면은 뭐야 내가 다 넌 잘되라고 한 거야 정색을 저렇게 하네 내가 넌 다 잘되라고 X한 거야 자, 생각 한번 말할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차라리 네 분이서 저희 다섯 명을 앞으로 보내고 한 명을 떨어뜨리는 걸로 하죠 왜요? 왜요? 올라오질 못하네 올라와야죠 누가 한 명이 떨어질지 너는 안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니, 아니 앞으로 네 분도 빈정 상하셨으니까 우리도 누가 떨어질지 한 명은 정해서 아니, 돈 이겨내는데 다들 왜요? 저는 신에 당할까봐 신에 당할까봐 신나지 좋아 아니, 저는 이 의견을 굉장히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투표를 약간 좀 우리는 진지했는데 장난스럽게 했어요 아아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된다고 억울한 게 장난을 진지하게 한 사람들은 C밖에 없어요 아니, C가 있고 특이기 때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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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 특, 특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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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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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은 찾아야 돼 특은 찾아야 돼 아니, 이거는 여러분 팀워크이에요 팀워크 문제고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떨어지는 게 정원씨가 책임지세요 특이 책임 줘요 나 특 진짜 안 돼 정원씨 올릴 거야 저 저 진짜로 말하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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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진짜 저 안 했어요 X는 했죠 X는 X는 한 것 같은데요 X는 한 것 같은데요 X까지 말하는 것은 굳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난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 장난을 안 했다 어? 나 침천민이 특 한 줄 알았는데 그런 특을 할 이유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진지합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무거웠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저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누군가 되게 눈치 없게 정원님 이거 뭐라 하죠? 철명수 주님이나 눈치 없는 철명수 주님이나 매직빵 회원님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뇌절한다고 그러는데 가족을 걸고 특 이런 장난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왜 무겁다 뭐 이런 가족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나를 오해하니까 아시죠? 저는 X하는 거 여기까지 하네요 범인찾기 하지 마세요 범인찾기 하지 마세요 범인찾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또 하지 말지 그럼 정답은 형으로 정해놨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뒤집어 쓸까 난 원래 X했거든 기열이 안좋아요 들어오면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만합시다 이제 또 그만하고 부르게 해요? 진짜 해요?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해 해 해 해 아 해요? 아 그러면 정혜원이 4명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추가 인원이 없이 정혜원이 4명이 돼요 바꿔 바꿔 아 진짜로 이거는 뭐 직박이 형이겠네요 이런 프레임이 너무 불편해요 자꾸 몰아가기 하지 마요 한 명 더 자리 앞으로 와요 잠깐만요 한 점 껴야돼 이거 정혜원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아예 더러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무조건 준혜원이에요 무조건 준혜원이에요 정혜원에서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아 이건 그리고 OX로 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저희 번호를 아 1,2,3,4,5 종이를 더 만들어야 돼요 4명이고 앞에 다섯 명이니까 한 명당 두 명씩 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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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섯 명이니까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사람 2명을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떨을 사람 2명 그럼 한 명씩 모드바론 하실까요? 모드바론 해주세요 네 찜창미님 찜창미님부터? 찜창미님부터 하세요 모드바론 하세요 배돌아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그간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말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배돌아지가 확실히 여러 회원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저의 역할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제가 곧 배돌아지지 않을까 선국 캠프에 선국 캠프에 나가시다 내가 곧 배돌아지다 이게 업고사는 일인건 알지만 네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꼭 정여원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질문 있어요 네 본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혜원으로 그 백이종군 하겠습니다 백이종군 백이종군 다음 저거까지 뭔가 삐질겁니까? 저는 나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준혜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떨어져도 전혀 삐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질의응답 한 번씩 하시죠 뭐 궁금한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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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활동량은 그라운드에서 활동량은 갓보기가 훨씬 많았고 당구님이 더 떨어졌어요 아...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모함입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저는 이거는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쁜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빴고요 바쁠 때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약간 프레임이 약간 김치찜 같은 거예요 하... 쯔구만 하셨잖아 아니 아니 아까 그거를 하긴 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게 김치찜처럼 느껴진다고 갓보기 김치찜이 저한테 바쁜 척 이거랑은 좀 비슷합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저는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우리 배두라지 정의원분들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이 특과 이 씨 이거는 진짜 정말 저는 앞의 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임하셨는데 저는 뭐 제가 탈락을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말 이 씨이랑 이 특은 진짜 이거 억보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씨가 두 개 나온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름돋는 게 소름돋는 게 이 다섯 분 중에 최소 둘 이상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40프로 40프로가 썩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 누구야 두 명이 장난을 쳤어 뉴돌아지로 다시 근데 그게 또 그게 또 배두라지긴 해요 아 지금 표심을 확 얻었다가 마지막 바로 아니 근데 그런 게 또 예 좀 근데 오늘만큼은 좀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저도 느꼈어요 다섯 명 중에 두 표가 씨라는 거는 40프로가 조직이 썩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잘라내야 된다 이건 도려내야 된다 어? 그러면 두 명 도려낼까요? 아 40프로니까 아니 근데 참고 아니 뭐 참고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임했거든요 아니 근데 썩은 사람이 아니고 정상인 사람이 도려내지면 어떻게 아 그것도 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두 명 도려냅시다 한 명만 해요 그 정도면 두 명까지 아니 너무 너무 급격해요 너무 급격한 변환에 사정적인 포퓰리 자기는 민심이 있다 이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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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변하면 이거 배돌아지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아 옹냥님이 막내로 너무 고생을 하셔서 새롭게 아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저한테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네?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와 아니 근데 영태형이 하셔서 괜찮아요 다른 분이 하시면 조금 저는 선빵 나가는 건데 강냉이 나가는 건데 오늘 영태형이면 괜찮습니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당구님한테도 같은 질문 들 수 있을까요? 아 만약에 어떤 분이 떨어지는 게 가장 손실이 덜 나는 것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섯 명 정혜연 보면은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스트리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갯뼈 전에 그럼 굳이 투표를 할 필요 없는 건가? 굳이 할 필요 없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멤버도 약간 다양성? 아 멤버의 다양성 킹양성 약간 농어촌 특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처럼 다양한 어떤 PC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 다양하고 아니요 저는 PC 말고 퍼스널 컴퓨터로 이런 것까지 다양성 그게 아니라 배돌아지 색깔이 너무 스트리머 쪽으로 너무 이게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너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리 배돌아지에 섞여 있어야지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방송쟁이들의 어떤 집단 같은 그런 형형? 형 하나 팬이에요 이제는 직업이 하나 팬이에요 직업이 하나 팬이에요 직업이 하나 팬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했다 일반인도 저희가 받고 좀 다양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한 명 정도는 껴 있어야 되지 않나 죄송한데 이쪽도 좀 봐주면서 얘기하실래요? 그리고 저쪽만 채팅창에 얼굴이 가려질 수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를 보는 게 여기가 센터고요 전문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을 밴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아니 뭐 꼭 누구라기보다는 제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도 있고 약간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저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다행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다행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나는 말이에요 경쟁자긴 하지만 일리가 있어요 경쟁자 좀 겹치는 이미지도 있어요 보면은 어디가 겹쳐요 살 찐다던데요? 여기 두 분이 좀 겹치고 두 분 조금 살짝 겹치고 그렇게 치면 너랑 운명이도 겹쳐요 겹치는데 완전 다르죠 느낌이 외모가 겹친다는 게 아니라 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덜 겹치지 않나 왜 덜 겹치죠? 응냥이님 그건 이제 본인이 왜 안 겹치는지 흰머리 쓸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생머리시구나 생머리시구나 생머리는 조심해야 돼 직모 아 잘 들었고 네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 거 진행하시고 있나요? 아니요 신문하시죠 씨를 왜 쓰셨나요? 누가 썼는데요 와아 날카로워 갑자기 날카로워 날이 너무 피해야되게 날이 너무 피해야되게 아 이거 지켰죠? 저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확실하게 해볼게요 저는 다 O를 했습니다 다 동그라미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말해도 되나요? 저는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다 O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 O를 했어요 정말로 씨가 두 개가 났을 종수랑 옥략이네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 O를 했어요 정말로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범인찾기 그만하고 그만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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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찾기 안할게 굳이 마피아 게임 시작한거요 굳이 물어보길래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굳이 물어보셨어요 그냥 다 하나씩 걸어주세요 하나씩 걸지마 걸지마 범인찾기 하지마 이따 또 찾아야되니까 과열돼 왜냐면 벌면 과열돼 사이만 나빠서 사이만 나빠서 자기 변호 공장인님 어필 한번 하시죠 나는 정의원으로 꼭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일단 정의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유보다 베돌아지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은 여러가지를 형들이 모르게 챙기는게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맞죠 그 역할을 제가 나가면은 누군가 인수인계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티가 안나는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아 제일 중요한 자리죠 제가 나가면 인수인계는 꼭 해드릴텐데 둘이 왜 서로 위로를 하고 있어 나가면 다른거에요? 서로 자리 바꾸겠다는거에요? 아니 근데 나가는게 아니라 준의원이에요 아 맞죠 일은 그대로 하는거에요 아 맞네요 아 맞다 맞다 정의원은 특권이 없는데 상관없는거에요 상관없는거에요 아 상관없는거에요 스트레쉬의 랜턴안에 담긴것처럼 계속 주어진거에요 일은 계속 사 정의원 모임은 탈퇴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별대원은 계속 받아요 아 차별대원만 받아요 계속 말해서 보통 받아요 활동은 똑같이 하고 그냥 보통만 받는거죠 책상만 빼는거야 칭호만 받겠죠 칭호만 받 꼭 정연으로 남고 싶은거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질의응답 하시겠나요? 옥냥이님한테 같은 질문 또한거에요 불의를 보면 못참는편인가요? 아 중요하지 되게 중요하지 이런거 회사 면접같아 맞아 나 이거 구글인줄 알았어 지금 약간 입술에 한번 탁 떨어지고 아하하하하하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못참는데 저랑 상관없는 사람은 참습니다 아아 정건이형이 위험에 빠지면 목숨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의 불이요 불이 불이 정건이가 불이를 저질렀어요 정건이가 불이를 저질렀어요 정건이가 불이를 저질렀어요 눈감나요? 어떤 불인가요? 상황을 제시해주세요 특이요 특이요 특은 제가 썼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야 야 너무 이거 야 마음의 압박을 못 이겨내서 결국은 실패하네요 결국은 실패하네요 대돌아지는 규정도 없나요? 네 없으면 네 네 없어요 사실상 면책특권이에요 궁형 네? 아니에요 그럼 정혜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야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들어오시면 아니지만 개쩔어요 아 제가 괜히 영업하면 정혜원하고 준혜원 차이가 이 특권 자체가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대단한 권력으로 맞아 맞아 정혜원이 대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소글리의 권력이 있어요 모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그 정직하게 트우기 했다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C를 쓰신 분들도 조금 압박을 그만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한데 배돌아지 단독방 몇 개인가요? 한 개요 한 개입니다 아 정확히 두 개 세 개 아닌가요? 세 개예요 정확히 세 개예요 어떻게 해서 몇 개 아닌가요? 나 왜 두 개밖에 모르지? 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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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 두 개밖에 모르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까먹은 거예요 한 개 아니야? 세 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개 같은데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정혜원이 있어요 갑자기요? 정정혜원은 뭐예요? 그게 또 있었어? 아 정혜원에 정혜원? 정혜원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다이아가 있었어 정정혜원은 뭐야 정혜원에 정혜원에 다이아가 있었어 찐혜원 정정혜원 정정혜원 정정혜원이 누구예요? 정황정 누구예요? 세 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정혜원이랑 정정혜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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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그 카톡을 내가 전체 씨네 카톡은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뭐 모임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카트라이더 모임 뭐 낚시모임 그런 거 있잖아 형도 있잖아 특집 특집 모임 때마다 그럼 그거는 베드라지 단톡방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유닛이죠 유닛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건데 서로를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근데 나 진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만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라지 처음에 만든 거 다섯 명 방이 있고 나중에 갑복이랑도 얘기를 해야되니까 추가하다고 맞아맞아 공천님 나 그렇게 두 개 이거는 일부러 차별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쓰다가 저쪽이 더 편해져요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정렬씨님 나간이 길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 지가 진짜 못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 매집방님 말씀하세요 지방이 형 발언하시죠 뭐지 발언 저는 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요 우리 다섯 명 중에 어떤 누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아 그건 맞지 뭔가 그런 분탕질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거 아 네거티브를 항상 제가 그냥 뭐 제일 큰 형이니까 제일 큰 형이 놀림 받는 게 음 누구에게나 재밌는 그림이라 제가 놀림을 받아왔지만 그건 맞지 사실상 이제 바뀌어야 된다 아니 바뀔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일 재밌긴 해요 뭐 뭐 누구 한 명 정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 그 사람이 잠깐 준혜원으로 내려가서 아 약간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 배기종군 배기종군하는 느낌도 필요하다 음 그런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우리 준혜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투표할 때 저도 장난 원래 되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임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저거는 또 범인적인 거 아 범인적인 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다 아니 또 그 또 누군가 프레임을 자꾸 씌워놔서 오해할까봐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그 그 질의응답 아니고 그냥 개인 답변에는 뭔가 웃음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웃음 포인트가 하나도 없이 다 진지했어요 아 감점 요인인가요? 감점 요인이에요? 네 처음으로까지 너무 진지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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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포인트를 줄 수는 없나요? 개그맨으로서 면접장에 이런 거 오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요 아 더 듣고 싶어요 프레임을 씌우는 새끼는 단 한 명이 하는 거 아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단어 선택 단어 한나만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딱 한 명입니다 역시 파게티는 정확하게 대도라지에 썩은 이가 있다 썩은 이가 있다 충치 발라내야 된다 성관해야 된다 아 웅냥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프레임? 누군지는 말씀드리죠 너야 인마 아 나야? 왜 또 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정 회원 방이 있어요 아 나 몰랐어요 오늘까지 없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 질문 하시고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철수 마지막 발언입니다 저 가운데로 좀 아 오십시오 아 제가 딱 들어봤는데 센터 욕심 센터 욕심 센터 욕심 자꾸 주물진다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아 너무 이게 방금이 이쪽만 보더라고 네 일단 저 또한 이게 뭐 되게 뭔가 약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핸말이 하나가 있다 여기가 핸말이 있어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C 고백인 것 같아요 C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올라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런 게 누굴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당분이랑 똑같아요 전부 없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그냐면 나도 나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 형 아니잖아 앉아있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해요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거야 나만 아 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장난치지 않았다 오랫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끌일 게 없으면 다 털어놓을 수 있네 아 그렇죠 잠깐만요 저기요 본인이 빠질 생각은 없나요? 아 제가 빠질 생각을 아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실 텐데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아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언제 주호민님, 김기열님, 갑복이님, 풍얼냥님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절대로 빠질 생각 없어요 정혜원은 알겠습니다 정정혜원은 내려오실 생각 없습니까? 정정혜원은 나중에 좀 따로 얘기하시죠 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저는 빠질 생각이 본인이 왜 남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세요 아 좋으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려도 좋고 먹는 거 좋고 아 먹는 거 좋고 디네원도 다 놀 수 있는 놀 수 있는데 아까도 아까도 느꼈지만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노는 것과 앞에서 이렇게 평가질 당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좀 약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약간 좀 DBF분들 기분 좀 불쾌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에 서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듬표를 할까요? 아니면 뭐 그 배도라지가요 원년 멤버가 누구예요? 세 명이었죠 처음엔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이요 아 이 다섯 명이 다 원년이요 네네네 원래 고였죠? 원래 그거죠 고르바초프의 검버섯은 메디브의 발자국을 닮았다 그 팀이 그 히오스 팀에서 고르바초프 히오스 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난 그 팀 아니였어 우리 때 아니야? 아니야 난 그 팀 아니였어 아 아니였어요? 우리 팀은 그 일그러진 매직빵 우리들의 일그러진 매직빵 우리들의 일그러진 매직빵 고르바초프에서 원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앞에 배돌아지 있고 뒤에 마포고기가 있었어요 아 난 마포고기보단 배돌아지가 제일 고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다 고였구나 아 고인 거를 쳐내고 싶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 제가 또 히오스 쪽에 고였다고 하면 아니요 오늘 정형을 뽑을 생각 없다 아니요 아니요 히오스 쪽에서 한 명 뽑아야지 네 그러면 투표 들어가죠 자 투표 바로 갑시다 이건 뭐 번호를 자리가 아 저기 여기 써있네요 이게 경쟁 심리가 있어요 뒤에 번호가 써있네요 아버지 쓰면 두표 두표 두 명 쓰세요 두 명 숫자 두 개 숫자 두 개 쓰세요 근데 펜을 드릴게요 저도 첫 펜 드릴게요 거기 그 형제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면 바로 저거에요? 강등이요? 해기정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든 야 이거 되게 떨어지기 시작 사실 오늘 강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도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잠깐만 냉정하게 그러면 강등 되시면 베도라지 마크 떼주는 거 아시죠? 어디요? 저희 클랩 마크 있잖아요 BDRG 아 그거요? 아니 그거는 그걸 또 탈퇴 까지 갓보기 안 돼있나? 갓보기 안 돼있어요 이번 기회에 준혜원까지 넣어줍니다 아 준혜원까지 왜요? 네? 불안해요? 아 준혜원까지 마크는 잠깐만 나일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몰라 아무도 몰라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다섯 명이 굳이 뭐 한 명이 나가야 된다면 제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표하기 전에 번거롭지 않게 아니 근데 여론은 봐야 되는 거니까 기권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또 이 특권 자체가 아 또 이게 놓칠 수 없는 권력이 만났어 놓치고 싶지 않겠네 우리 다섯 명도 어쩔 수 없이 다 젖어버렸나봐요 아 놓치고 싶지 않겠네 아니 이게 멈춰버렸고 왜냐면 대도라지 하면 떠오른 이미지들이 다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희석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번을 두 개 써도 되나요? 아니 그 정도의 시간은 간에 너무 싫으신거야 너무 싫으신거야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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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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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표 나오진 않겠지 한 사람한테 10표면 8표가 10표면 그냥 1년간 어디 8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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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8표면 그 정도면 거기 종이봉투에 나와서 아 저기 한 명이죠? 한 명만 네 그 뭐랄까 주내원이 돼도 사실은 그게 없어요 똑같긴 해요 놀림 맞는거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중씨가 까기 전에 아 먼저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 근데 불안하세요? 아니 나름대로 제가 배드라지 내에서의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성 저도 다양성 저는 의료인이 한 명 있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인 캐스터 수학선생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약간 뭐 샌드백 뭐 이런 식으로 샌드백이라니요 네? 왜 네 사람을 샌드백이라니요 아니 역할을 굳이 아니 이번 기회에 특별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끝났어요? 어차피 지금 멘트들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데 이런 역할들이 사실 쥬니언니 내려가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샌드백스가 뭐에요 샌드백스 뭐하는거에요 회사람 만들래? 아니요 안 만들거에요 샌드백스 샌드박스가 아니고 어? 투표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아 쫄려 이제 이거 무슨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의자뺏기 게임인가? 그것처럼 정혜원은 한 명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4명 갈수록 서서히 투표가 마무리되면 기현님이 발표해주시길 아 떨린다 아 느리겠다 지금 저 분들 신나셨어요 아 네 저 분들 신나셨어요 8장입니다 2표씩이죠 아 2장씩 쓰신 거 없어요 1장에 2경씩 왜냐하면 종이 하나에다 2개 쓰면 걸릴 수 있어요 아 철저하네요 철저하게 했어요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네 나 대신 빵에 갈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당무형이야? 뭐야 자 그러면 그래 첫번째 배도너지 멤버에서 떨어질 후보 중에 첫표 첫표 그거 중요하죠 네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으로 서운할 것 같다 아 진짜 발표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난감 웨딩박 침착맨 단군 철명수지 웅냥이 중에 첫표가 크거든요 첫번째표는 첫번째표가 역시 1번입니다 첫번째표라 1번 잠시만요 네 두명 쓰라고 그랬는데 하나씩 쓰기였어요 하나씩 8개를 한 거예요 8개 썼어요 종이 2개씩 매관매직 아 이거 떨린다 뭔가 반성하십쇼 네 반성을 한 번 뽑을 때 아니 한 표 공개할 때마다 반성하십쇼 뭐죠 잠깐만요 왜요 굉장히 특이한 표가 나왔는데 기어링 신났어 기어링 신났어 인정을 해야되는지 말해야되는지 시청자로는 게 바뀌었지 뭐죠 C 안 나왔습니다 뭐죠 한자로 또 누가 웃음용신데 뭐죠 전원 나왔습니다 전원 전원을 빼버리 아 전원을 다음 빼버리 아 다음표 이거 신성아 인정입니까 시청자랑 아 인정인정아 아 다 한 표식 아 다 한 표식 한 표식 맞았어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화장실 갔다와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신성아 화장실 사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화장실 사신 것 같은데 화장실 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지금 형님들 매직박 매직박 두표 나머지는 다 아 저희끼리 반성 좀 합시다 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저희끼리 사과하시죠 공동 1등으로 올라갑니다 침착맨 안돼 아직 표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됐어 준비해 대신 준희 형 갈겁니까 아 그럼 한번 갈 수 있나요 문양이님 갈 수 있나요 어 민심이 걸려있는 이런 표 같아요 네네 이번에 이번에 우리의 민심같습니다 뭐죠 침착맨 아아아아악 재수 세 표 민심이 준희 형 갈아요 4표 남았는데 준희 형 갈아요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의 뭐 목소리라면 Boxe Steven 아니요 시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민심이에요 반아드리겠습니다 반아드리겠습니다 이제 4표 남았는데 침착맨님 몇 표 예상하세요? 저는 5표는 기본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5표요? 앞으로 2표? 8표 중에 5표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그래서 매직박 회원님이 분발을 해주셔야지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2박 형님이 8표 3표 나온 편만으로도 느낌이 쎄합니다 5표 예상하셨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아 예상대로 진행좋아 진행좋잖아요 예상표수 물어보고 역시나 재밌네요 반성하십쇼 누구 나 구원해줄 사람 없습니까? 누구 나 없어요 아니 혹시나 걸린다면 나는 대타로 옥냥이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있으세요? 네? 제가요? 네 아까 늦게 아끼고 막 어느정도 표에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옥냥이 님 생각도 중요하죠 아니 꼴진 사람이 데스매치로 찍죠 아 같이 갈 사람 대결해서 먼저 떨어질 사람 오 준위은 되면 1만 더 많이 하고 저는 데스매치까지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아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같이 떨어질 사람이 본인이 읽어주세요 어? 어? 5번 누구야? 5번 옹냥이님 근데 이런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명한테 몰표가 갈리는거 아 매직박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죠 두장밖에 안남았어요?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아니죠 옹냥이나 매직박이 형님이 몰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확정돼요 확정됐습니다 독도 받으면 좋죠 공동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살았습니다 산게아니라 당연한 어떤 당연한건데 그래도 묘하게 긴장이 되네요 여기 뭐 여기는 굉장히 저희는 잘살았다 요한편은 누굴까요? 여기 나왔어요? 저같은데요 침착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누굴까요? 3명 중에 1명입니다 3명 중에 1명입니다 셋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저같은데요 저도 저일 것 같습니다 당근씨 맞습니다 그러면 저네요? 끝났어요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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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표도 굳이기 침착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대 2대 2대 혈면수십님만 한표 나머지는 두표씩 아니아니야 준혁원도 입을 수 있어요 일단 당선소감 뭐죠 이게? 탈락소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가운데로 오세요 반성하는 그런 느낌이 대기전고는 앞두고 있으니까 그 발언이 끝난 순간 티셔츠를 베끼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일단 당선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거만한게 아니었나 너무 오만방자 했던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투표 때까지 배기전구나 들어가겠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요 만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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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돌아지는 누가 리더에요? 원래 실질적인 리더 아니었어요? 원래 배돌아지는 리더 리더는 없어요 리더 없어요 빈말이 아니고 리더는 옥냥이였어요 사실 실질적인 실세는 옥냥이고 실세는 옥냥이 외부적인 어떤 얼굴마담은 준혜원으로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준혜원도 얼굴마담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연아 이제 우린 그거야 동기 동기죠 준혜원 저리가 안해 저리가 안해 저리가 안해 향소부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돌아지는 4인의 정혜원과 2인의 준혜원이 남았습니다 3인의 준혜원이요 3인의 준혜원이요 총닭 전사님까지 총닭 전사님까지 총닭 전사님까지 접수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준혜원 이건 투표 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내가 희망만 하면 준혜원은 바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다들 과반수 이상에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자격은 충분해요 근데 싫다 지금 티셔츠를 벗어주세요 ㅋㅋ 옆에 보니까 아무도 안보여 아아! "; 모두가 준호입니다 아!! 시간이 끝났어요 시간 초과! 시간 제한 있어요 30초로 저희가 기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초과 9명 4명의 정의형과 4명의 정의형과 공적도 안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요? 저는 주네언 하려고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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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죄송한데 주네언 분들 좀 뒤로 가신다 어디 오히려 새로 주네언 되신 분들이 앞으로 좀 보실까요? 오히려 새로 주네언 되신 분들이 주인공 아닐까요? 그리고 통닭천사까지 총 회원이 10명이 됐습니다 10명? 5대5 협곡 가능하네요 5대5 롤이 가능하다는 거 5대5 협곡까지 가능한 체제가 됐네요 저는 짱이 좀 되니까 너 일어나 아! 새로운 주네언 아! 새로운 주네언 아! 새로운 주네언 아니 저는 얘도 새로운 주네언 저는 좀 짱이잖아 짱이잖아 아니 근데 쩌리짱 거의 정의언 진이야 정의언 진이야 정의언 진이잖아요 갓보기는 정의언 진 아니 왜 롤을 해요? 히오 팀 아니야? 창짱 창짱 정의언 진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주네언이 된 침착맨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우리 주네언끼리 으쌰으쌰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죠 아 이 주네언을 주네언이 주네언으로 하지 말고 따로 크루 이름을 하나 만들죠 어떤거가 있어요? 아 뉴도라즈라고 또 하나 있어요? 약간 그 유겐트처럼 약간 뭐 하나 만들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런거 안됩니다 아 이런거 안됩니다 갈라니에요 지금 갈라니에요 이거 안돼요 갈라니에요 이거 안돼요 아니 정의언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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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혹시 주호민 작가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 예 정의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나중에 따로 저 얘기 따로 따로 전화주세요 노 좀 하자면 안돼요? 아 예 바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감히 그런 생각 저 무승부로 해주면 안돼요? 뭐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요? 그게 뭐요? 없던걸로 좀 정의언들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며 정의언들하고 맘대로 올려주세요 아 오늘 밤에 한번 아 오늘 밤에 아 오늘 밤에 아니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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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 이것도 저희 또 이제 개판이네 정의언만장일치로 한 명을 올리자 한 명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정의언들이 특권이래요? 무슨 통 속의 개처럼 한 명이 나가려고 하면 투표를 해야지 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럼 밤에 정의언도 되잖아 정의언도 또 내리면 되잖아 다 보내면 되잖아요 밀어드릴게요 아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갑자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야 갑자기 사실상 사실상 10명으로 불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사실상 정의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갑자기 배그라지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자 자 다 보이십쇼 회원님들 아니 그냥 롤할 인원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많이 안해요 롤 싫어하세요 자 롤 싫어하세요 네 아 아 아아... 다들 멤버들이 신발 가지고 무슨 말이야 철민수 씨 회원 준혜원으로 준혜원 투표 건의합니다 아니 신발 신고 왔어요 신발 했어요 철민수 씨 저 신발 신고 왔어 그런 게 규정도 만들자구요 약관한테 파괴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약관이랑 일단 정리 좀 합시다 네 정리 좀 하고 이로써 10인치 잡아 됐네요 우리 장난 아니다 준혜원들 스펙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우리 따로 오늘은 이게 다인가? 원래 10명이죠? 형사까지 해가지고 50분들 다 왔네요 지금 9분이거든요 다 왔네요 통닭천사만 있으면 완전 재네요 거의 이제 대충하면 사람 걸렸네 같이 했어요 목욕탕 집 사람들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번 내년쯤에 가족 여행 한번 또 잡아오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잠잠해져야 되니까 이번에 새로운 준혜원이 침착맨 준혜원이 한번 잡아 봐야죠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드려도 돼요? 다 입었는데 나 혼자 이러니까 초라해지네요 다 입혀드리잖아 고맙습니다 아까 본인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준혜원까지 입고 있자는 정의원일 때 의견이 통과됐어요 맞다 기효리 형 네 가겠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서 계속 채팅창에서 알려줘가지고 늦은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이따가 못 올 것 같은데 형님도 우리 배돌아지에요 표정 되게 안 좋아 형님도 우리 배돌아지입니다 배돌아지 화이팅 아니 근데 나는 이따가 보면 여기 안오고 개인 방송 켜기도 좀 애매하네 다시 오기도 좀 그렇고 켜도 돼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 방송 해도 돼 저희 배돌아지입니다 저희 배돌아지 시청자들이 또 여기 안오고 개인 방송 켜냐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안되지 괜찮은데 동생은 한 명 정도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불침법 사야돼 다녀오세요 쉬세요 저랑 호민이 형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개판이고 즐겁네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옷이 주는 힘이 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입혀 놓으니까 하고 싶어져 옷이 굉장히 폭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벗으니까 아까 되게 초래해졌지 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되지 위축되는 느낌? 그런걸 받았습니다 저 형은 바쁜게 맞나요? 왜 안가죠? 누구요? 기현이형이요? 아 기현씨요? 나랑 나이가 같더라구 데뷔도 같고 데뷔도 같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 하나 했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가지 했는데 지워버렸어 밥을 언제 먹을까요? 지금 5시죠? 6시에 먹죠? 6시 지금 이거 하나 한거에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잡다 계속 이거 하나 했어요? ㅋㅋㅋㅋ 너무 재미있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지 말자 나는 19명한테 돌렸는데 다 올 줄은 몰랐어 나도 몇명 거절할 줄 알고 어 한큼 한 5명 6명 하면 되겠다는데 이렇게 다 적극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남의 방송에 나온 게 유비야 유비 이걸 다 해줬다는게 다 와줬어 감사드리고 아 고맙습니다 아 나무 위키가 벌써 수정됐다고 합니다 베돌라지 멤버가요? 진흥원으로 들어가봐 진흥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무 위키 뭐야? 배돌아지 치면 나와요? 배돌아지 치면 나와요? 그건 어디 가신건데 기열님은 그 오늘 약속이 있었어 진짜 수정됐잖아 진흥원 준흥원 침착맨이야 씁쓸하네요 이거 참 그 저 외부링크는 뭐죠? 이거요? 유튜브 같은데요? 유튜브네 아 유튜브구나 주변인에서 풍월형님이 올라가시면서 네 이렇게 됐고 어 정혜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거 정혜원은 뭐가 좋은데 사실 근데 솔직히 둘 만 있을 때 얘기해봐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떤 차별점이 있는건데 그냥 기분이야 기분 그치? 그냥 기분이에요 이게 옷같은거에요 사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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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야 근데 이게 있어 이걸로 초등학교에서 실험한 적도 있어 맞아 엄청 차별해 그걸로 선생님 지정해주면 어 이 악습이 배두라진 처음부터 있었다 EBS에서 봤어 이걸로 실험한거 나도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혜원, 준혜원 이렇게 남할 때 근데 내가 될 줄 몰랐네요 저 준혜원님 화장실 다녀요 아 예예예 예예 정혜원님 앉으세요 아 예예 이름뒤에 항상 회원을 붙여야 돼? 아니 원래는 그런거 없어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이제 초소제라서 네 다음 교대 인원이 오면은 저도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는 뭐를 하는게 좋을까요? 다음거요? 어 지금 몇명 남은거죠? 그럼 저희 저희 지금 8명이 됐죠? 통닭천사님이 카톡으로 이제 오고있다고 도착한다고 아 4대4네 일단은? 네 이제 술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대4면 헌터지 4대4 헌터요? 배가 배가 안고프네 저도 배는 별로 안고파요 그게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드신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하나도 안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군것질을 잘 안합니다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벌써 올라왔어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라요? 아 주네 주네가 벌써 아 침착매님 내려가시고 네 풍얼냥님 주펄님 기얼키님 올라오시고 이거 틀 붙은거는 네 이게 이거 틀 붙은거는 뭐예요? 사람 위에 붙어 저게 모르겠어요 침착매 항목에 들어가면은 저 틀이 붙어있다고 아 틀이라는게? 아 틀이 그 틀은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거죠? 그 틀이지 와꾸죠? 이게 틀이 근데 어 근데 그 트리도 그 틀이지 아 맞네 그 틀도 그 틀이네요 아 준혜언이 더 많네요 이제 그쵸 그쵸 진정한 피라미드 형태가 된거 같아요 그러네요 위에만 이렇게 좁고 특권층이 배드라이즈 근데 배드라이즈가 V를 시작하는거 너무 역겹네요 배드라이즈 배드라이즈 배드라이즈네 배드라이즈 그 당시에 저는 B를 주장했으나 다수의 의견에 V가 더 아재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꼭 저번에는 V나 Z 쓰더라고 응 아니 원래 저게 B로 하려는게 B, E 띄고 D로 띄면 B도 레이즈에요 영어적으로도 완전히 분노의 원래 그걸로 하려다가 형들이 앞에 V가 멋있다고 그리고 뒤에 라지에서 G, E도 그냥 Z Z 배드라이즈 이런 느낌 가져야 되는데 이래 아재 감성 나는데 아 종수가 말했던건 배드라이즈가 J, I 였어요 G가 아 맞아맞아 배드라이즈 정직하게 그냥 나도 그게 좋아 근데 이게 이미 티셔츠를 B로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려구요 B로 하죠 나무 입기도 바꾸죠 다 그냥 입에 걸면 T는 이걸로 바꾸죠 B, D, I, G B, D, I, G 좋다 이걸로 바꾸죠 저희 이름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트위치에 어떻게 되죠? V, D, R, G 이걸로 돼있죠 이걸로 돼있죠 아 트위치 이걸로 돼있죠 말하면 고쳐주셔 말하면 고쳐주셔 아 근데 이게 슬 오침을 한번 가질까요? 슬 피곤하네요 중간에 좀 자는 시간 오침이요? 낮잠이요? 응 오침하는 분들은 오침하시고 게임할분들 게임하시고 아 좋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가져서 필요해요 좀 누워서 좀 자는 시간 한 시간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좋아요 잠구자리 갖고 오신 분들 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앞에서 두어명만 하실 분만 하실거 아 다 안하실건가요? 이불장님 갖고 왔어요? 저기요 요기부에서 잘나 아까 부탁드린거 혹시 형님 주무시고 가르쳐있네요 아니 저는 내일 아침에 등원시켜야 되니까 자신을 못하죠 아 형이 놓고간 그 이불이 있어요 광진구에 놓고갔더니 아 이불을 놓고 가셨어요? 아 그 접이식 이불이요? 그거 엄청 좋은건데?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거 엄청 좋은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상태 그대로 냅둬가지고 좀 쾌쾌할 수 있다? 쾌쾌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비도 오고 접이식 이불 말하는거죠? 매트리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참고했어 그거 써 저는 그 요기부 저는 요기부 저는 집이 여기가 좁잖아요 네 저희 집까지 한 15분이 걸리더라구요 안돼요 안돼 안돼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럴거면 나도 조수 형네 갈거야 우리집 와도 돼 다 마음먹으면 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안돼 저 혼자만 남아요 아니 배돌아지 MT인데 저 혼자 남는게 말이에요 정혜원의 특허주기 그런건 안됩니까? 대신에 늦게까지 놀게요 아 좋네 아 밤늦게까지 왜냐면 아침에 등원을 시켜야 돼서 어쩔수 그러면 저 혼자 여기서 요기부에서 자라는 얘긴가요? 아니 팀장님 우리집가서 자요 어?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켜놓기? 기열이 형이 나중에 와서 채우기 그 채우기 아 그것도 좋다 다 가고 매직빵 님은 가야되잖아요 직박이 형은 이불을 들고 왔어요 아 갖고 왔어요? 네 저 밑에 깔려있는 매트리스가 직박이를 갖고 온거에요 아 나도 저런 압박을 사야되는데 지쳐야 아 나 너무 가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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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쓱 한번 하죠 네 소강질 때 소강질 때 쓰레기통에 다 뭔가 듣고 이거 안 드실거 같애 이거? 이거? 버리기에는 또 이런것도 분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다 버려 이게 쓰레기가 다 애매하게 있어 나 들어있어 조금씩 양이 들어있어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컵이 다 버리면 됐더라고 컵이 다 버리면 됐더라고 요거만큼 버리면 돼 다 있어 이것도 다 있네 티셔츠도 다 내놓읍시다 티셔츠도 다 내놓읍시다 티셔츠가 12이면은 땀 많네 몇 개라고 12개 땀 다 맞겠다 뭐하는데 정리타임 정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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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어가는거 아냐? 꺼도 되지 않아? 아아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25시간 그거 켜놓을 아 여기 나오네요 네네 18시간 벌써 근데 4분의 1이 갔어요 어 그러네 벌써 저녁이야 지금 오후 5시간 아 5시네 좀 서야돼 이거 정리아 업데이트 바로 됐어 어? 개빨라 이거 새로고침 한번 해달라는데 왜? 뭐 업데이트됐다는데 아 배돌아지 바꾸신건가 아닌데? 아 여기 BDRG로 넘어갔네 틀이 아 배돌아지 이거 맞춰서 아 아 이거는 누구건가요? 한 이건 내꺼 같은데 그거 제꺼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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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려고 하다가 네 네 이거 언제 먹어? 케익은? 이따 술안주로 할까? 술안주로는 안될거 같고 저녁에 식탁할 때 밥 먹고 후식으로 갑시다 저녁 먹고 후식으로 10명이 다 들어가게 10명이 다 들어가게 10명이 다 들어가게 10명이 잘 때야 나도 그렇고 아프거든 우리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럼 오침을 좀 하는걸로 자는 사람은 자고 오침은 5시에 자는게 오침 아니야? 어? 근데 뭐 설명은 없네? 저녁? 그냥 잠을 자는걸로 아니 주무실 분들 잘자하면 자고 그럼 지금부터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되는걸로 하죠 네? 뒤에 깔아드릴테니까 저녁은 먹이고 재미없어 개돌아지에 대한 뭐는 없어요 저녁 먹을 때 깨울게요 아 그것도 좋다 어디에요? 나무위게요? 나무위게요 아 맞다 오늘 으깨기 릭은 몇시에요 그러면? 아 안해요 우리 아 안하기로 했어요? 네 현실으깨기 한번 학사요? 충전기 주먹으로? 주먹으로요? 네 주먹으로 내꺼 빼면 돼 빼야돼? 어 내꺼 빼면 돼 나 100%야 아 신기해 방구님 야구 안봐요? 예 야구 재미가 없어요 야구를 안좋아합니다 전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만 나 축구도 좋아하는데 이거 누구꺼에요? 이거 내꺼 이거 이거 어떻게 켜요? 캠으로 다시 어떻게 켜요? 그 왼쪽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어 기본캠 아아 오오 잘 나오네 이게 OBS구나 OBS가 경인방송 아니에요 아 ITV가 바뀌었잖아 OBS로 경인방송 아 여길 채팅창 띄우고 어떻게 띄우지? 뭐야 이거? 밑에 저 구글 크롬 켜지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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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 지쳤어요 여러분들 지쳐보이는데 다들 뭔가요? 아닙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지쳤어요? 지쳤는데 난 왜요? 피고해 아 귀가 아파 형님 원래 평소에 이 시간쯤 일어났어 아니 한 7시쯤 일어났어 아니 한 7시쯤 일어났어 아 아직도 주무실 시간이네요 아니 좀 자고 같긴 했어 난 아침에 자가지고 지금 딱 이제 일할 시간인데 이제 뭐해? 어? 다 지웠네? 다음 거 있어요 또 다 준비됐어 다음 뭐 있었지? 할만한 거 뭐 있지?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지금까지 계속 한 거 아니었어요? 마피아 게임 지금까지 정치 게임 마피아 철수 아니 되게 못해 마피아 게임 그게 잘하는 거야 형도 못 하시던데요? 아니 못하는 게 잘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또 잘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응 못하는 게 잘하는 거야 뭐가 자꾸 삐릉삐릉거리는데 안 보여 저 돈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침천면에는 그 음성을 다 지워놔가지고 주펄님 새 옷 생기셔서 그런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다고 너무 좋아요 7년 입어야지 아 근데 주펄님이 몸이 되게 좋으세요 아니 어깨가 되게 넓으시는데 근데 저도 처음 실물 뵙고는 생각보다 되게... 몸이 되게 좋으세요 맞아요 뭐랄까... 넓대가 좋다고 하나? 이렇게 딱 벌어주셔서 아 몸이 조금... 탐수... 탐수... 아니 그... 남자가 보기에 멋있는 약간 워너비 할 수 있는 몸이세요 좀 벌어져 있어요 아 내가 어깨가 좀 좁으니까 몸이 좀 약간... 단단한 몸이세요 형 운동하세요? 아 무조건 전혀 안하는데 근데 다리 관리가 이게 돼있었...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뭐 하셨어요? 그냥 PT 옛날에 이런거 해줘야돼 근데 온현이 옷 그거 입고 왔어요 암 갈아입고 저 갈아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은 이걸 벗고 이걸 입고 우리도 더워요 네 잠시만요 빠져가지고 아니 그 짤방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 고환 달려나는 거 손임사 고환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치는거에요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거기에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그걸 하신거에요? 아 아 그래서 아니 누가 손임사 얘기해 아니 형님 방송에서 너무 친다고?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자신감 없이 자신감 없이 자신감 없이 아 패드같은걸로 하나? 몰라 너도? 저도 어디선 밀리진 않습니다 아 너무 심어 남자들 이런거 왜 이런걸로 왜요? 선생님한테 화 안합니다 예전에 이런걸로 왜 싸워 하스한 애들 하스 정자왕이라고 검사받는거 있었어요 아 건강검진처럼 그런거 여기서 한번 1등 했어요 그때 제일 여린 김우기훈이 1등 했어요 아 정자마리수? 네 정자마리수 이런거 해가지고 활성도가 있겠지 정자왕 이런거 그런거 사실 다 나이대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해도 형 몇등 했어요 거기서? 난 안나갔어 꼬치할까봐 에이 그런거면 나가서 검사받아야지 혹시 모르니까 의욕이 없으세요? 네? 저 장난아니에요 의욕왕성해요 그래도 거긴 다 이제 20대들 나오니까 그때 하와이 단체로 여행갔었는데 얘기하지마 얘기해줘 얘기하지마 하지마 앉아 일단 술먹고 밤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아냐아냐 저는 형 정신을 못차려 아버지 정신을 못차려 정신을 못차려 아니 얘가 또 나 직방역을 히오스 했잖아 어디서 아니 원래 철민수 씨는 또 세계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가끔 제가 종종 방송을 보는데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할 때 아 그러니까 자랑처럼 사람들이 맨날 여자좀 만나라 이러니까 잘 만난다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 자랑세계에서?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 사진 보면 나름 되게 훈훈해 훈훈해 되게 훈훈하고 단단하도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훈훈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조금 아쉽죠 그때가 전성기였고 형 말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형한테 대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입니까? 제가요? 실제 여행 중에는 외국분들은 적극적이세요 백대시 안자? 백대시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술자리해서 먼저 호감조시를 많이 해요 착각하는거 아니야 인사한건데 그냥 올라오면 진정한 호감이었어요? 완전히 확인했어요 남미여행 호감이니까 호감이니까 대화를 나눠보여 호감인지 호감인지 아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남미여행 시절에 존잘이었다고 남미 어디 어디 갔었죠? 한방에 쫙 돌았어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몸의 대화라뇨 그냥 대화를 왜 또 읽어야 몸의 대화라고 자꾸 읽어야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거야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거야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거야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낚시 예능 아재의 숲 1회가 최초 공개되는 중이래요 어? 아 그때 가셨던가 아 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봐주시는 것도 편집을 잘했더라구요 잘했대 낚시기 많이 하셨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올라가요? 그건 이제 스포가 될 수가 있어서 아 가서 보면 돼 싸울게 없는데 잘했더라구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게 1회에요 솔직히 2회에서는 딱 노래방 까지 노래방 까지인데 지금 풍얼리양 형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노래방 전이면은 노래방 까지가 일부고 편집 되게 잘했대 노래방 전까지가? 그게 재밌으면 형이 다 말했다고 한대요 스포가 된다고 했는데 다 말했다고 누가 말했어요? 채팅창에 몰라 아 망했다고 아 망했다고 말했다고 망했다고 사실 잘 뽑았다고 아 망했는데 편집을 잘했다 우리 그때 찍고 나서는 이거 망했다 큰일났다 이메차 없겠다 우리가 언제 터졌냐면 노래방 이후에 술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좀 얘기가 터졌지 그전에는 낚시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서 근데 우리 오면서도 그 얘기했잖아 다음은 없겠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드론 또 있고 아 맞아 맞아 드론이 또 있어요? 드론 막 카메라가 많이 많이 삼시새끼처럼 드론 카메라가 진짜? 네 진짜 반응도 잘 배송 갔다가 에너지판 알려면 드론이 뒤로 가 맞아 맞아 해달라고 했어 낚시 배우고싶다 다음에 다같이 가죠 형 낚시 싫어하세요 저요? 아니요 좋아요 왜 싫어하세요? 낚시 싫어한다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내가 못 꼈다 이런걸 되게 밈으로 카트랑 낚시를 되게 막 왜 나만 안 꼈냐 하고 뇌절한 친구들도 있고 카트라이더도 근데 형님 본인이 솔직히 그때 섭섭해하셨잖아요 전혀 안 그랬는데 아니 여기서 즉박이 형 왜 안 갔어요 계속 하니까 내가 아 몰라요 전 안 부르잖아요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돌고 도니까 이제 말할지 진짜 뭐 아니라는 식으로 형이 진짜 미안해 단체방에 그거 올리기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왜냐면 와서 즉박이 형 왜 안 껴줬냐 이렇게 하시는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내가 단체방에다가 왜 안 껴줬어? 안 나와서 카트라이더로? 아니 형도 같이 했잖아요 형이 들어왔잖아요 카트라이더로 맞아 근데 왜 안 껴줬냐고 그러게요 카트 좀 나오면 껴주세요 네 PC로 나온대요 PC로 알겠습니다 아 맞아 그래갖고 내가 단체방에다 썼구나 아 너무 뇌전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전화도 해갖고 시청자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아 근데 우리는 되게 신경 안 썼거든요 신경 전혀 안 썼거든요 그러지 않으실 분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고 뭐 어쩔 거야 카톡방에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못 뵀는데 뭐 정정혜 형 정정혜 형 카톡방 따로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는 게 대체는 정정혜 형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안 껴주는 게 웃길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아까 말했던 유닛 체제로 농담으로 했을 때 모임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 좀 가운데로 오시고 여기 좀 앉으세요 아니 그때도 처음 봤을 때 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형이 말을 해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 뽀길도 가운데로 와 자꾸 바깥으로 뭘 말해보고 이리 와 가운데로 와 누가 뭐 말할 줄 알아서 하나 뭐 가나다나 알잖아 내가 가운데로 올게 와 갑자기 가슴중증이 정혜 형이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둥둥하네 오싹세잖아 정혜 형 정혜 형도 아니야 방송에 환경이 너무 좋네 대신 감옥수가 씹고 대신 감옥수가 씹고 근데 대답은 끝까지 안 하긴 안 하더라 심장맨이 계속 물어보는데 혹시 진짜 그런 일 생길까봐 얘기를 안 하더라 혹시 너무 겁이 나더라 방송에서 말해도 준혜 형은 싫지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농담이 아니라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정혜 형은 여러분들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 솔직히 말하면 아까 투표할 때 엑스트리가 하나씩 나왔잖아 응 그때 분위기가 웅룡아 머리에 왜 혼났냐 어? 머리에 혹이 났어 어 들어가라 어 됐다 어 아파 뽀잉? 아 이거 사귄 것 같아 진짜 봉골스러워 말도 안돼 나도 머리 밀까봐 밀고 와 지금 아니 너는 파마한 게 되게 잘 어울리네 되게 댄디해 보여 너 되게 댄디해 보여 사귀야 제 다음은 지금 창맨이에요 정혜 형 저기 있어 그건 아 머리숱 머리숱 삭발이요 삭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명 하죠 어디 갔었는데 저도 엄청 빠지고 있어 오늘 이따 뭐 해가지고 삭발 한 번 하죠 나도 머리 밀긴 밀어야 갑자기 삭발이야 막 던져 난 안 걸리겠지 돈 오면 인터넷 방송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 옛날 아프리카가 그러긴 그랬어요 아니 또 장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월드컵 내기 해가지고 삭발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제가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했잖아요 네 한국이 이기면 하겠다고 했다가 아 맞아 우리 독일한테 그때 이겼어 아 진짜 했죠? 진짜 했으면 했어요 했어 했어 진짜야? 바리칸 비어갔어 바리칸 비어갔어 기억났어 삭발 할 수도 있지 다 마셨지 다 마셨지 다 마셨지 아니 내가 또 축구는 잘 아니까 져서 한 번쯤은 다 했잖아요 그때 롤러셨어 롤러셨어 아 치면 삭발하겠다고 했다가 응 그래서 안 해 내가 근데 좀 충격이 크죠 롤하고 삭발하는 그게 아니고 삭발하는 걸 보여주잖아 네 되게 수치스러워 그때 맞아요 발가벗겨지는 느낌 진심으로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벌칙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몇 몇 명이 보고 있는데 수치스럽지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사람들도 즐거워하지 크크크 올라가니까 더 수치스럽겠지 메모리야 난 그러면 됐어 난 즐거워하면은 언제든지 뭐 하자 그래? 지금 하자 아니 근데 즐거워하실 거야? 이걸 안 웃겨 웃겨 너무 웃겨 하마저 얘기했는데 바로 밀어버리는 게 재밌어 벗어 웃겨 그게 있어야지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 있잖아 내가 지금 입으로 뱉었잖아 스토리가 필요해 요즘 장학적으로 가는 거지 즐거움을 이게 장학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아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스토리 뭐지 여기 작가님이 몇 분인데 스토리가 금방 짜지 않을까 음 오신다는 거야 누가요? 준혜연 준혜연 아 준혜연 아 준혜연 아 준혜연이 왜 이렇게 잔리 비우지? 너무 썩었어요? 아닙니다 전화 좀 하고 왔을까요 그 제일 바쁘잖아 네 그 이제 슬슬 그 컨텐츠를 이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보죠 컨텐츠를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잠방입니다 아 아 이거 안 돼요 네 잠은 할 땅지에 잠 하죠 이따가 또 자잖아요 1시간만 잠 안 돼요? 아니 진짜 나는 좀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모이는 거 먼저 자는 게 좋을 수 있어 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서 잔다는 게 잠 되면 얼굴에 낙수해도 돼요? 돼요 그거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치약을 바른다고요? 치약 가능해요 치약 갖고 온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저 치약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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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테이인데요? 네? 9번 청결제 리스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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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또 리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따가울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안 만져봤는데 안 발라봤는데 굉장히 따갑지 않을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자면은 당하죠 하잖아요 그때 누가 아랫두리를 벗겨서 컴퓨터 형사인펜으로 빼곡하게 치렀어요 본인한테? 본인? 네가 했다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찰자 관찰자 관찰시라고? 저는 이제 방관했어요? 네? 방관하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친한 사람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가 법이었기에 저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한 침묵이었죠 침묵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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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쑥 신을 때 안에 치약이 아아아아 장난이 유쾌한 장난이 있고 불쾌한 장난이 있잖아요 치약은 많이 불쾌한데 굉장히 불쾌한 장란들이 판을 쳤던 그때 당시 언타이틀의 날개가 그 시절이었어요 책임죠 책임죠 유거죠 스테디오씨의 파리파리 파리파리 오는 밤 단둘이 오는 밤 단둘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그래서 각자 준비한 것 중에 하나 괜찮은 걸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2인 3각 2인 3각 2인 3각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저도요 2인 3각은 아니라고 봐요 팀을 나눠서 팀을 나눠서 4대4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팀을 나눠서 팀을 나눠서 4사내 팀을 나눠서 맞추기 게임을 할까요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캐치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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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퀴즈 상식 퀴즈 그러면 철면수심이랑 편을 나눠면 철면수심도 상식 되잖아요 어? 그러면 팀 팀작을 하시죠 몰상식 멘사잖아 멘사 멘사 저 KUX로 진흥검사할 때 상식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아니야 상식 받아 나는 그 생각했는데 저 상식도 부족해요 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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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여기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와 훅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 아니에요 호민이 형님이랑 직박이 형님이랑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되게 몰상식 되게 몰상식 많이 있다 의사잖아요 치대 나오셨잖아요 의사잖아요 그거랑 상식은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맞추려면 이렇게 하죠 호민이 형이 제일 나중에 뽑고 종수형 팀이 종수형이 먼저 픽을 해야 세 명 세 명은 밸런스를 맞추게 근데 그 정도로 검증된 건 맞죠? 왜냐하면 형님은 대한민국에서 1등 했었다며 대한민국에서 1등 했었다며 대한민국에서 1등 했었다며 팀을 나눠서 퀴즈를 낸는데 퀴즈는 어디서 수급하죠? 퀴즈는 어디서 수급하죠? 퀴즈는 어디서 수급하냐면 퀴즈는 어디서 수급하냐면 그럼요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1박 2일 퀴즈 치면 예시가 쫙 나와요 아 1박 2일에서 찍어본 건 아니죠? 아니 그걸 봐도 몰라요 저희는 그러면 상대팀이 되는 건가요? 팀이 아니라 A조, B조를 해서 A조에서 먼저 맞힌 사람을 빠지고 아 그렇죠 한 명씩 빠져야죠 한 명씩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눠줘요 팀을 저는 퀴즈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런 건 옥냥이가 잘하기 때문에 옥냥이 님이 지금 우리 MT에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다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왜 위기죠? 하나도 안 위기인데요? 뭐 할 게 없기 때문이죠 전혀 위기 할 거 많아요 죄송합니다 준혜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텐션을 그렇게 억텐 좀 자제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제가 좀 너무 나댔죠? 네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자제 좋아요 그럼 정의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좀 더 노력한다면 그렇게 적극적이라면 좀 더 노력한가요? 적극성 있는 건 굉장히 높이 삽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이 조금 킹밖에 생겼는데 적극성 있는 거죠 외모지적 가능해요 아니, 저도 정의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논의를 통해 저희 정의원들이 맘이 내키면 항상 일단 오늘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 밖에 12시 지나면 12시 지나서 한 번 보고 7시간 6시간 반 정도는 지나야 되요 아니, 아까는 저녁에 한다며 12시를 한다며 그러니까 12시를 하면서 세이버들에게는 그게 저녁이에요 형님 되게 빨리하고 싶어요 언니, 너무 안 달라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룰이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 엑스프시에 상처를 받으셨군요 이제 고드엔드가 아니고 사천왕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사왕 배도라지 사천왕 와, 간지난다 배도라지 사천왕 간지난다 편을 어떻게 뽑아요? 편을 두 명이 브레인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브레인이군요 아, 너 맨사잖아 그게 되게 이상하게 퀴즈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팀이 있는데 한 명이 맞히면 뒤로 한 명은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신서유기 보면 팀이 있는데 퀴즈를 내잖아요 먼저 맞힌 사람은 빠지는 건데 쉬운 문제는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준혜연 대 정혜연 하자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준혜연 대 정혜연이요? 이거 너무 둘라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준혜연은 돼요 좋은데요? 옛날에 남자의 자격에서도 YB vs OB 넷넷이니 준혜연의 유쾌한 반란 준혜연의 유쾌한 반란 한번 가죠 다 오비가 바뀌었네요 준혜연 와 유쾌하지 않은데? 근데 문제를 누가 내요? 4대4면 선호 내는 거예요? 한 명씩 빠져서 내는 거예요 한 명씩 빠져서 낼 사람을 정하고 시간 정할까요? 상대 팀에서 내고 상대 팀에서 내고 맞히는 시간 정하는 거예요 상대 팀에서 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맞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있는 리스팅대로 내기 이상한 건 안 내기 너무 어려워 문제 난이도가 다를 텐데 그냥 같은 문제를 양쪽에서 맞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가 먼저 맞추나? 그럼 문제 낼 사람은 없잖아 그럼 문제낼 사람은 문제낼 사람은 한 명씩 빠질까요? 문제낼 사람은 세 명만 맞히고 한 명씩은 문제낼 문제낼 사람은 멈춰서 그러면 구조를 모르겠어 문제낼 사람은 원래 밴픽하는 것처럼 상대방에서 정해주기 어때? 맞히지 말고 문제내 그렇게 해야 근데 밴픽이 어려운데 그럼 밴대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문제낼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문제는 각자 두 명이서 짜는 거니까 한 명만 맞히고 괜찮다 근데 문제 난이도는 어떻게 맞히는 거야? 둘이서 정해서 내면 되겠죠 어차피 둘은 문제 맞춘 그리고 어차피 같이 내면 여섯 명이서 똑같은 문제 먼저 맞춘 거니까 난이도가 중요하지 아 재밌다 그럼 문제맨을 상대 팀에서 정해주기 네 제가 문제를 그동안 찾을게요 네 문제맨이 아닌데 문제를 찾아요 그래야 전달해 주잖아요 아니에요 문제맨이 정해지면 그때 찾아요 지금 찾아놓으면 맞출때 맞춰버리잖아요 아 우리는 그럼 먼저 제가 이쪽으로 저희 팀에 문제맨을 정해주세요 네 근데 문제 몇 개 정도 할까요? 문제 일단은 잠시만 이거 다섯 개 그리고 이기면은 저기 준혜연 중에서 한 명 취침 어? 왜요? 편하게 그냥 왜 준혜연 중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밤을 때리던가 이긴 팀 취침 그럼 이긴 팀에서 진 팀 딱밤 때리기? 딱밤 때리거나 아니면 뭐 쉬거나 이긴 팀 휴식 휴식 아니면은 이긴 팀 휴식도 괜찮고 아니요 밥값이 밥값 내기도 괜찮고 저녁 내기 어때요? 저녁 내기 저녁 싸기 저녁 내기 좋아 우리는 여기 프리즈 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제가요? 아니 많이 버시는 분도 많죠 프리즈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물조각 아 별로 타격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긴 밥은 좀 이제 밥은 어차피 침착맨이 어제 우승했잖아요 우리가 먹어주는 것도 예외적 아 자락 때 우승했는데 우승 턱 케이크도 사오고 다 했는데 동수는 쏘고 싶어도 못 쏴 형 무서워 무서워 명분이 없네 짐팀에서 두 명 뽑아서 2인 삼각 하고 오기 매직방 교환님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퀴즈가 덩어리가 있잖아요 시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아 아 역시 대안 뱀픽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사람은 뱀픽을 못해 여기는 만약에 제가 뱀이 됐으면 두 번째 판에서는 저는 무조건 참고해요 세 번 네 1판 2스테이지 3스테이지까지 있어가지고 두 판을 가져가는 쪽이 이기는 걸로 이기는 걸로 이게 좋겠네 왜냐면 주호민 작가님 뱀 되면 문제만 시키는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해 안 된 사람 당분 공량이 일단 이해 안 됐고 맞아요 저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냥 하는대로 하면 될 거 같아요 하는대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일단 테마를 먼저 정해줘 테마를 정해야지 누굴 배낼지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벌칙을 먼저 정해놓고 벌칙이나 포상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죠 왜냐면 테마 정해주고 하면 힘드니까 아 벌칙을 먼저 켜져봐 그러면 이긴 팀에서 이긴 팀에서 얼굴이 안 보이네 형도 이해 안 될 거 같은데 영세 형 이해했어요? 영세 형 이해했어? 일단 해 원래 안 보이잖아 테마 후보는 역사 역사 나오고 있어 팝송 팝송 스포츠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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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흐물을 몇 개 적어 뽑아서 3개 뽑죠 인테넷방송 형도 하나로 강짠 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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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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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는 누가 넣으면 돼 문재맨으로 한 명씩 넣고 싶은 걸 넣어 본인이 넣고 싶은 걸 넣어 한 명씩 넣고 싶은 걸 뽑죠 재비뽑기로 3개 뽑죠 8개 한 다음에 8개 한 다음에 8개 한 다음에 그냥 주사위 굴리기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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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이디어 뱅크 제가 마술사가 던져도 될까요? 채널 다 살렸어 아 잠깐만요 저기 삼국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삼국지요? 안 나와 내가 안 나오게 육 안 나오게 굴리면 돼 아니요 마술사가 굴리면 안 돼요 형은 굴리지 마 저 수학가니까 뭐야 지금 바로 하는 거야? 벌칙을 먼저 정하고 벌칙을 정하고 벌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 이긴 팀에서 우리 팀에 누가 쉬겠다 또는 우리는 딱밤으로 하겠다 이긴 팀에서 정하게 딱밤이나 쉬기 둘 중에 하나 쉬면 못 쉬는 사람이 방송 채우는 걸로 지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풍월이 형님은 좀 쉬게 쉬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난 보상 때문에 진 팀에서 책임지고 2시간 채우기 이긴 팀은 다 지고 쉬든지 말든지 쉬든지 말든지 하고 2시간 채우기 책임지고 생각이 잘못됐어 요건 포상이에요 채우는 거는 그건 맞는데 일부러 진다 방송은 포상이에요 일부러죠 그러면 이긴 팀에서 채울까요? 이긴 팀에서 채울까요? 손을 질려고 난리낼 거 같은데 이긴 팀에서 채우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벌칙이 될 순 없을까 그러니까요 아 그냥 네가 하라고 그냥 네가 해요 그냥 네가 해요 그냥 네가 해요 아니 포상이로 그냥 해요 아니 아니 감독쇼 해 디노쇼 해 디노쇼 해 옥냥쇼 옥냥쇼 옥냥쇼로 가자 너는 늦게 왔으니까 새벽에 넣어야 돼 새벽에 새벽 2시, 3시부터 넣어야 돼 링피트가 준비가 됐으면 진 팀에서 한 명 지목해서 링피트하게 링피트는 없어요? 링피트는 없어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스쿼트 50개 시켜요 50개라고? 50개? 30개? 30개? 아니 스쿼트는 하지 말자 스쿼트는 하지 말까요? 재밌는 거 없나? 그때 갖고 올 걸 그랬네 여러분들 아이디어 혹시 있나요? 시청자 아니죠? 뭔가 포상 같은 거 공포게임 공포게임? 공포게임 있어요? 나 너무 싫어 소마 파마첵스 먹기 파마첵스 한 번 먹어볼까요? 아, 좋다 진 팀에서 파마첵스 사와서 오늘 나왔어요 밑에 롯데슈퍼 있던 거 오케이 진 팀이 사와서 다 만 다음에 의리게임으로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아, 좋다 파마첵스 맛있을 거 같은데? 맛있을 수도 있지 맛있을 수도 있지 저녁 대신 저녁 대신 저녁을 못 먹지 아, 저녁? 아, 진 팀은 아, 진 팀은 진 팀은 아, 일단 파마첵스 한 번 먹는 거라고 아, 일단 파마첵스 한 번 먹는 거라고 아, 먹는 거로... 정심도 그만두 먹었어 아, 정심도 그만두 먹었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 그렇게 화낼이라 아, 이기면 되잖아 아, 이기면 되잖아 아, 하지마 아, 하지마 내가 실수했어 일단 이거까지만 파마첵스 하자 이건 파마첵스 판 밟아 네 명 중에 한 명이 먹어 진 팀이 진 팀에서 의리 게임 하시죠 가위발베 가지고 승서대로 남은 것 진 팀은 몰아주기 할 수도 있고 네 팀에서 몰아주기 나 양말 신어가지고 모르겠어 양말도 약간 껌만두기 나 집중하게 자, 그러면 회장님 그렇게 할까? 네 가위발베에서 이긴 사람부터 의리 게임 시작해서 파마첵스 하나 다 말아서 먹기 하나 다? 가능해요? 벌칙이 될지 모르겠다고 네 명이니까 아, 그럼 저녁 맛 없게 먹어야 되는데 파마첵스 하나 먹기 그냥 파마첵스 한 그릇 나눠가면서 한 그릇? 아, 벌칙이 느낌 아니야? 파마첵스 맛이면 어떡해 여기 춤 춰 그럼 다 못 먹어 봐? 한 분 동안 춤추어 아, 그러면은 춤추어 전에 했잖아 파마첵스 한 그릇 말아서 그거 먹기 하자 그거 먹기 그냥 좋아요 진 팀이 우유에 무반죽, 깡, 춤추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같아 너무 치욕스러워 앞에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나나서 하기 그리고 박제되고 영원히 영도로 고통받고 아, 너무 세잖아 근데 영도는 괜찮다 4명이잖아 다쳐서 4명 서서 다쳐? 4명이 다 다친 괜찮아 오, 너무 싫어 이거에 비해 너무 세요 근데 파마첵스가 별로 벌칙 같지가 않아 벌칙은 아니긴 해 먹어보고 싶어서 그냥 맛있게 나오거든 파마첵스가? 그럴 수 있어 맛있을 수 있어 그냥 노래 하나 틀고 3분 동안 자유댄스 하세요 그러면 혼자서 아니면 제가 이 형은 맨날 한 분 동안 해 제가 그거 가져왔어요 치과 거울 같은 거 어? 구강검진 당하기 아 너무 치욕스러울 것 같은데 치욕적이죠 충치 두 개 그럼 형은 누가 해줘요? 우리가 없는데 저는 그냥 빼도 재밌는 거죠 저를 빼고 해도 재밌으니까 누가 제명만 얘기해도 수치풀 개구기 있어요? 개구기는 없어요 개구기까지 다 저 오늘 개구기 좀 챙겨주세요 개구기를 못자겠더라고요 기본기구도 왜 챙겨달라고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얼마머리고 필요해요 그렇게 왔는데 저는 진짜 댄스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댄스? 깡? 무반죽깡? 저는 파마첵스 먹기 형님이 아까부터 얘기했으니까 아니, 벌칙은 안될 것 같아 벌칙은 약해요? 그건 나중에 저녁에 후식으로 먹어보죠 그러면 그냥 다같이 먹고 무반죽 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네 명이서 그걸 채워야 돼 여기 춤추기도 힘들겠다 아 무식하면 이거 이 대형으로 해야지 이 대형 아, 이 대형으로? 두 명? 두 명 아, 두 명 그걸로 하시고 그럼 제가 주사위 먼저 한번 부리겠습니다 네? 테마 네 바닥에 6번은 안돼 6번만 알아 근데 저도 367 좀 자신있는데 얘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BAN 카드를 써야 되니까 스포츠 한번 뽑아 볼까요? 스포츠는 괜찮아요 스포츠 당근이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3번 제가 잘 모르는데 자, 이거 인터넷 준비할게요 2번! 팝송 뭐야 이거 나 팝송 준비를 하나도 몰라요 팝송 문제 아예 몰라 조민 작가님이 조졌다 아니, 추천 나와서 팝송으로 하자고? K-POP 가능합니까? K-POP이요? K-POP 팝송이요 K-POP K-POP 당연하지 가요 다 돼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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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팝송이지 아, 좋아 약간 그건가요? 노래 잠깐 들려주고 정답 맞추기?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부터 내면 되나? 아, 아니야 1번 주제 2번째 주제 2번째 주제 저 팀에서 굴려주세요 팝송 1번으로 할게요 네, 팝송 1번 굴려? 2번째 갑니다 오! 임방! 임방! 아, 임방? 임방 퀴즈는 뭐야 임방 퀴즈는 뭐야 난 몰라 오히려 난 임방할 수 있어 이런거 오히려 갑보이가 되게 잘할 수 있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사건, 사고 이런거 해야 되는거야? 좋다 임방 퀴즈 하면 되죠 임방에서 사건, 사고 문제맨이 합의해서 이거 내장하면 되니까 몇 문제씩 할까요? 사건, 사고도 하지마 다섯 문제 왜냐하면 하나하나 빠지면 마지막 한 명이 남아있어 이거 한 분 더 굴려요 제가 옥양님 굴리실래요? 네, 제가 불렀습니다 2번으로 애니 애니 아, 작업 좀 안봐가지고 맛 저에서 nights 하 coach 애매한 주제로 내가 고생할 수 있어 세계 단체들은ulsion Herbert 저도요 그러면, 첫번째 문제 가요 팝송 있잖아요 문제맨 각자 밴할 사람 근데, 이게 너무 시래가 맞아야 되잖아 배 나는게 그사람이 문제되는거? 그 사람이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낸 거예요 못맞추는거니까 문재맨이 답을 못맞추잖아 잘할거같은 사람을 뽑아야지 뮤지션을 밴해야하는거 아니야? 뮤지션? 다음이 임방하고 애니잖아 근데 가요 일단 주호민 작가님 말고는 가요 알만한 사람은 없어보여 임방 애니에서 풍원량님 밴 카드가 좋다 좋다 가요에서는 주호민 작가님을 선밴하고 여기에서는 다른 분을 밴하시고 저희는 첫번째 호민이형 밴하시고 다음 카드가 있기때문에 각 항목마다 밴이 가능합니까? 각 항목마다 밴이 가능합니까? 연속 밴 안되요? 만약에 호민이형이랑 다음 2개에서는 호민이형이 밴 못해요 가요는 가요는 밴 그냥 풀어도 될거같아요 다 모를거같은데? 아무나 하세요 저거 그거는 그 뭐야 퀴즈맨님이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죠 그래서 고르라고 하죠 가요 문제 5개를 임방 애니를 잘 아는 사람이 애니는 옹냥님이 잘할거같아요 저 하나도 몰라요 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가요는 매직빵님 밴 가요는 매직빵님 밴 가요는 매직빵님 밴 인방은 종수씨가 잘할거같아요 종수씨가 잘할거같아요 종수씨 밴 내가 잘하라 애니는? 애니는 옹냥이 밴 인방을 의중이형 밴하네 근데 나는 애니는 아프리카 페이치 넘나들잖아 요즘 아프리카 사귀냐? 나는 내 꼬만 보지 다른사랄걸 잘 몰라 근데 여기서 아프리카 아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 아프리카 내가 뭘 알아 나는 최코나로 가지 뭐 아프리카 1도 몰라 일단 애니메이션 밴해야되는 건 풍형은 무조건 밴이고 일단 임방에서 갓보기 아니면 침착맨 둘 중에 한명을 배내 아 어떻게 하지? 근데 임방 퀴즈는 어떻게 내는거야? 문제맨이 가서 합의해서 내는거 아니야? 다섯 문제 딱 만들어 오는거죠 만들어 오는거죠 그럼 두 분은 지금 빨리 가요 문제를 합의하고 오시고 저희가 밴 진행할게요 침착맨이 은근히 잘 알아 침착맨이 잘하네 윤방은 좀 알아 과연 절까요? 네 저는 집에가서 수영이랑 놀다가 그냥 잡니다 아니 아니 트렌드를 잘하더라고 물어보면 요즘 트렌드같은거 되게 잘하라 맞아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얘 은근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봐 방송을 많이 봐 맞아 이것저것 채팅처럼 진짜 모르시네요 월량이형이 다 보는데 근데 이 형은 애니밴이니까 근데 이 형은 애니밴 월량이형 로그인 나도 인터넷 방송은 잘 알아 그러니까 근데 형은 애니밴 애니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 아니 아니 호민이형이 애니 근데 여기서 밴 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왜 알았냐면 월량이형이 내 방송을 알더라고 근데 로그인이 안된 채로 보는거 같아 네 방송은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로그인 잘 안해요 나도 로그인 안하고 보셨는데 로그인하면 자꾸 카페 올라가서 어디있다 포켓몬 잡잖아요 그래서 나는 월량이형이 되게 많이 보는거 같아 그러면 우리 밴 바꿀거야 이쪽에서 정보를 많이 봐 나는 그냥 로그인, 로그인 다 봐 아니야 애니밴은 무조건 풍경해야 되고 임방에서 킹창맨 왜냐면 형이 애니를 몰라 근데 갓보기도 되게 많이 봐 저는 옛날에 나와요 요즘 롤채박밖에 안 보여 저는 왜 상담당이 안 보여 문제내야 돼서 그래요 킹창맨을 여기다 냅시다 됐어 끝 좋아 이렇게 하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두 분이 상의하고 계시고 일단 다섯 문제를 내잖아요 여섯 명이니까 먼저 맞히는 사람 아닌 사람도 손 들고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 남겠죠 그 사람 있는 팀이 지는 겁니다 맞추면 뭐 지는 거야 맞추면 빠지는 거야 다섯 문제니까 못 맞추면 한 사람이 남죠 그 사람 있는 팀이 짐 그렇죠 우리 팀 짜서 막팩해보면 쉬운 거를 줘야겠네 그렇지, 맞추게 하려면 근데 그것도 전략인데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맞춰버리면 그렇죠 괜찮죠 저 분들이 문제 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 내고 있어요 두 분은 빠른 진행을 위해 문제 내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돼요 저 그러면 애니 문제 좀 도와드리고 올게요 네, 좋습니다 3번 문제 우리 이따가 이 팀으로 마피아 게임할래요? 애니는 너랑 풍어 형님이랑 만드는 거야 각자 만드는 거야 각자 하는 거 각자 님방은 종수씨랑 친단들 애니 모른다며 왜 도와준다고 그래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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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도 나가서 짜고 있는 게 원하는 좋죠 두 분도 짜시고 짜고 짜라고 하자 다 나와요? 우리 둘이 남았어요 여기서 짤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 공허하게 둘이 남았어요 빨리 짤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짤고 있어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아 저희 어색하지 않아요 저희 되게 친하고 어우 순박혀 친하죠 요즘 어 그 갓보기씨 항상 특징을 보면은 그 항상 고양이 털이 몸에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편의점 가서 청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뭐 싫어하지 않아요 계속 됐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고양이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좋으세요? 강아지가 좋으세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털이 싫어요 뭐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을 수도 없어 둘 다 좋을 수도 없어 좀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양이들이랑 살고 있으니까 고양이 좋죠 고양이가 더 좋다 강아지 싫다 저 저 형 저 똥 마려가지고 어디가 화장실 좀 가 똥이 마려 없대 아 혼자 남았습니다 급종 급종 이렇게 해서 혼자 남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아 CCB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카우스 클랜 배틀이죠 CCB 저기 나가있으면 또 문제 방풀 되니까 카우스 클랜 배틀 나가있으면 안되잖아 카우스 클랜 배틀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하고요 아까 CC 저 진짜 안 썼고요 솔직히 아 너는 아니었지 투표가 저는 진짜 안 썼어요 저는 진짜 다 오를 네 명 다 오를 줬습니다 침착맨 아니에요? 침착맨? 그건 뭐 알고 싶진 않아요 저는 알고 싶진 않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막 짜치는 어떤 그런 웃김? 짜치는 웃음? 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막 웃음을 끌어내는 아 그런 자잘한 예 그런 거 저는 좀 원하지 않습니다 아 침착맨에 침착에 CC 들어간다고 저희 CC맨이라고 아 너무 짜치잖아 그런 걸로 웃음을 준다 이거는 상대를 그리고 너무 깔아궁개는 그런 웃음들 단군형 클라스에 안 맞다 아 클라스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싫어요 특정 인물을 깔아궁갤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샌드백을 친다거나 철수같이 이렇게 좀 침착맨 랩 해달라고 단군 맵팩은 저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런 맵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고요 혹시 갓보기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TFT를 너무 해요 TFT를 저 지금 TFT 한국판수랭킹 1위 먹으려고 몇 판 차이납니까? 1위랑 1위가 지금 몇 판 정도 지내고 있어요? 저랑 한 200판 차이납니다 본인이 몇 판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400판 정도 지금까지 한 개 400판이에요? 이번 시즌 400판 이번 시즌만 400판? 3.5버전 3.5시즌 이번 판만? 그러니까 우주 그거 나왔을 때? 우주 나온 게 3시즌이고 거기서 한 번 또 대격병이 나서 3.5가 됐어요 그치 그 3.5 이후로 400판 그게 전투기계 나온 건가? 맞아요 수호자 그 그때부터 400판 했다고? 근데 1등이 저보다 200판이 많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풍뎅이들 직접 지으셨다는 사실인가요? 제가 지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 너무 오래되가지고 제가 풍뎅이들이라고 옛날에 불렀다 불렀나? 모르겠어요 풍뎅이는 왜 풍뎅이라고 불렀어요? 풍얼냥 그냥 앞에 풍뎅이 라임을 맞추려고 귀엽게 아아 갑보기 팬분들은 뭐라고 부르는게 좀 귀여울까요? 뭐 그정도로 막 규모있게 있지는 않아서 아니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한 번 짓고 나면은 괜찮은거에요 저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거잖아 그냥 담박이 없어요 없어 에이 갑보기 구멍 괜찮네요 갑보기 구멍 아유 갑보기 구멍 아까 엿보기 구멍 갑보기 구멍 괜찮은데? 아유 근데 엿보기 구멍이라는 그거 아세요? 엿보기 구멍이라는 무슨 영화 있지 않아요? 시리즈 있어요 일본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거에요 원작이 만화인데 그 여자 배우가 이쁘지 않나요? 영화를 안봤어요 안 봤어요? 만화는 제가 한 세 번 봤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걸 아는게 왜냐면 채널 돌리다가 무슨 이상한 케이블 채널에서 본거 같아 근데 원래 그런게 2D를 영화화 만들면은 2D 맛이 안살아요 그 2D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3D화가 되면은 영화가 더 좋은거 아니에요? 느낌이 안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럴거면 아예 그냥 다른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해갖고 이렇게 그 현실화 시키면은 그 맛이 안살아요 아 그래요? 다른 캐릭터가 되면 그럴거면 아예 그냥 새로 영화를 만드는게 낫지 아 그런가? 그쵸 나는 2D에 전혀 뭐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또 2D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 취향이 또 있구나 저 중학교 때도 저 중학교 3학년 때 단 친구가 자기 저도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흥분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되냐고 아 진짜로 중학교 때 진짜로 진짜로 애니메이션에 반응만 한다? 아 진짜로 애니메이션에만 애니메이션에만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아 진짜로 원래 그 특이한 성적 취향이 나쁜게 아니에요 그걸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건 존중받아 마땅한거에요 아니 나쁜건 아니네 나쁜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고민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취향이 있는게 뭐 긴 생머리 좋아하는거 뭐 발이 예쁜 사람 뭐 다리가 예쁜 사람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확고한 그런게 있잖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어깨가 넓은 남자한테 끌리고 그쵸 얼굴이 귀여운 상에 끌리고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나쁜얘기 아니에요 침착맨 채널에 비싼 아니 그러니까 나쁜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나쁜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뭐 내 차례 아니야 아니 나쁜얘기가 아니잖아 난 이럴게 없어 나는 아니 성적취향얘기가 아니라 우리건 이영이가 저기 침착맨이나 족분들이 많지 나는 이럴게 없어 아니아니 성적취향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상형 아 이상형 이상형이랑은 좀 다르잖아 아 그쵸 다르잖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나같은 경우는 뭐 키가 아담하고 좀 귀여운 아 분을 좋아한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깨가 넓은 사람을 좋아한다 뭐 그런거지 암살이라니 뭔소리에요 무슨 암살이야 형 지금 좀 곤란하시죠? 아니 전혀 너무 나쁜얘기 한 것도 아니야 침 꼴깍 삼키시면 돼 아니 뭐 침이 삼켜가지고 뱉을 순 없잖아 여기서 예 제 이상형은 데이터쪼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쪽 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라져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사실 갑복이도 예전에 저 낮게임 다닐 때 단군의 핫스톤이 나왔던 게스트로 나와서 친해졌어요 어 저 그것 때문에 제 고등학교 연락 끊겼던 친구 찾았어요 아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연락이 안되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아 그 정도 나 누구누구다 하면서 거의 TV는 사랑하실 거네요 그쵸 급급이네요 야 너 나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어 나이스게임TV 단군의 핫스톤 보고 아 너가 나오길래 알았다 이러면서 음 그때 갑복이도 나왔고 그쵸 그때 핫스톤이랑 많이 친한게 그쵸 그때 이제 철면수신도 나와서 친해졌고 네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네 딴 분들은 지금 문제 내고 있어요 이럴거면 문제를 낼걸 그랬어요 아 오래 걸리네 네 나머지 문제 때문에 문제 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친해요 저희 친해요 근데 아까 갑복이가 저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해가지고 아 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화낸적도 없는데 갑복이한테 근데 그런건 있어요 제가 갑복이한테 사석에서 갑복이가 고민같아 얘기할때 전 좀 단호하게 말한건 있어요 단호하게? 제가 좀 단호해요 그런거에 제가 한게 있나요 고민상담? 예전에 뭐 있었어 있으면은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아 뭐 니가 그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하고 저는 야 왜 그렇게 해 막 이런식이에요 약간 그런 막상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형 방송을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신거에요? 다 완전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2007년? 아니 그 방송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올해 하시는 동안 막 이렇게 사고나 이런것도 있었을거 아니에요 사고요? 네 뭐 이거 뭐 방송사고나 방송사고요? 뭐 있었을거 아니에요 거의 한두근 정도 아니 그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아 기술적인 문제는 많았죠 그쵸? 그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형 방송하시면서 몇 번째로 제일 힘드세요? 안 힘든데요 뭐가 힘든데요 안 힘들어요? 네 너 힘들어요? 저요? 네 너는 뭐 항상 힘들잖아 아니 저는 뭐 항상 힘들죠 나는 개인적으로 가보기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에 있고 앞에 좀 나오라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왜 그래 도대체 시청자가 너무 많아 많은게 뭐 어때서 시청자 안보이잖아 너무 많아 아니 안보이잖아 뭐가 많아 너도 한때 다음판에서 1등 찍고 하던 사람들 뭐 많은게 뭐 어때서 어차피 안보이는 사람들 아니야 사실 나도 그런거 있어 얼굴 맞대고 오프라인 같은데 사람이 관중들 있잖아 나도 좀 떨리고 이런데 어차피 안보이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또 혼내니까 아 이런것 때문에 그런건가 말투 자체가 아 이런것 때문에 그런거야? 말투가 혼내는거 아 이래서 그런건가? 죄송합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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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형 좋아해요 됐어 야자타임은 안해요 왜요? 얘 좀 진텐으로 해요 얘 화나면 좀 무서웠어 저 분대 때 선임이 하자고 했다가 응 진짜 쳐맞을 뻔했어요 니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치? 저는 모르겠는데 느낄때 그랬나봐요 어 오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우민 작가님과 제가 어 이제 출제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야였죠? 저희가 음악 가요 가요 팝송 뭐 이런 분야인데 저희 무슨 방송국 진짜 방송국 작가 느낌 나 아 진짜 구성이 탄탄해요 저희 저희 좀 진솔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두 분은 밴 안됐나요? 네 노벤님 노벤님 저희 좀 진솔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인생 얘기 좀 하고 신발복고기 아 신발 신고 오셨어요? 죄송 아 진짜 좋았다 우리 출제 호흡 좋았어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좀 적게 신으세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맞출 때는 같이 맞추고 노벤은 멍청이다 맞는 말이죠 노벤은 어느 한 분야에 좀 강점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맞죠 누가 누가 노벤인데요? 저랑 갓보기님은 멍청입니다 본인 방송이면 배냈죠 아니요? 아니 저는 근데 본인 방송이면 요즘에 저 화 안해요 화 안 내요 개인 방송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한 두 달 됐나? 네 다시 하려고요 한 번 해? 같이 우리 아니 왜냐면은 5대5 뭐 게임 한 번 해도 10명 딱 되죠 아니 왜냐면 요즘에 그 전장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전장 재밌어 아 놀리는 게 아 그거 그냥 놀리로만 와도 돼 너무 놀리고 싶어 그냥 와서 기권합니다 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철수 놀리면 돼요 상관없어요 축구 중계하시는 거 되게 재밌게 많네요 주록 리그 요즘 또 리그 재개했잖아요 사실 아휴 너무 잘하니까 또 하나랑 다르게 맹구는 지금 15경기 15경기 무패 행진 오늘 새벽에도 3대0 승리 하나는 18연패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패가 끊어졌다는 거지 계속 연패해요 근데 저는 야구를 5연패하고 한 번 이기고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2년 전에 하나가 좀 잘했잖아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그때랑 멤버가 완전 막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18년때 잘한게 뽀록이에요 누가 있었어요 18년대 지금 멤버랑 비슷해요 뭐 호잉 김태우 있었는데 그때 왜 그거냐면 그런 무슨 산술적인 분석 있잖아요 풀하고 통계로 뭐 출루율 이런걸로 해서는 하위권이 맞았는데 클러치 상황 득점권에서 호잉이라는 선수가 너무 말도 안되게 한 명이 이런식으로 약간 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실력이지 뭐 타율이 그때 터지는 엄청 많잖아요 140만 그게 실력이지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시즌에만 그렇게 돼서 그런 무슨 분석하면 8위 나온대요 그런 수치분석 근데 3위 3위가 했을거에요 작가님은 스포츠 안좋아하세요? 저 보는 것만 좋아해요 다 여기 뭐 보는 야구 잘 몰라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 격투기 좋아해요 격투기 격투기 쪽이시구나 MMA 그러니까 어쩐지 몸이 오늘 이따가 한판 해요 그럼 철수님은 MMA가요? 아니 직발용도 직발용도 괜찮아요 아니면 2대1으로 프로레스닝 태그 매치 태그 매치 태그 매치로 서로 감정있는 사람들 자 로프반두 갔다오면 어릴때 우리 많이 하잖아 했어 했어 내가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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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어 막 주르네 감정있는 사람끼리 하세요 저는 다들 두루두루 친해서 두루치기에요? 두루치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그냥 나와버렸어요 로얄넘블루 31분 30분 하다가 한 번씩 헐크 헐크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예전에 오락실에서 많이 했잖아요 100원짜리 WF 재밌었어 배꼽 빠져요 지금에도 거기 연구 알아요? 에에에에에에 부시워커라고 에에에에에에에 캐릭터 아 캐릭터 에에에에에에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가게 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레슨이 어 있어요 있어요 어 그거 빌려오고 그랬을 때 AFKN에서 막 어 녹화하는거 AFKN WW F1 때 맞아 지금 2로 바뀌었어 핵소 짐덕이 나나요? 강목 들고 나오는 알죠 알죠 USA USA 옛날에 그거 진짜 그 친구가 눈 모이는 친구 아니에요? 어 맞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서 아 옛날에 비디오가게 진짜 대박이죠 맨날 다녔 아는 저희 그 세대로 살았는데 저희 집주인이 비디오가게를 했어요 아아 그래서 막 공짜로 보고 그랬어요 좀 주시고 친해요 친해요 지금도 아는 사이인데 좋다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옛날에는 그런게 다였어요 인터넷 방송도 없고 뭐 즐길거리가 진짜 많지 않아서 맞아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축구하고 축구하거나 뭐 맨날 유리창 깨먹고 네 비속치기하고 진짜 놀게 오재미 오재미 하여튼 놀게 없었어 진짜 오재미 닮았다고요 형 아 죄송해요 점 붙이면? 아 죄송해요 너는 맹구잖아 아 맞아 저는 맹구 공승어땅이네 자치기하고 아 철수가 없으니까 형을 자꾸 때리면 내가 아 철수가 없으니까 아 철수가 없으니까 타격감 좋기로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타격감 덕에 방송 잘 잤어 한화 놀리는 사람들 덕에 아 근데 형 너무 잘되는거 왜냐면 형님이 사실 그런거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뭐 그 개인방송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죠? 그냥 뭐 고민같은것도 네 그랬나 간짜TV때도 그렇고 네 얘기하셨는데 너무 잘돼가지고 샌드박 샌드박 샌드박이라고 아무튼 야구빨이죠 사실 야구 중계를 막 잘 열심히 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야구 중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많지 않아요 형처럼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지 그게 능력 그게 다 그렇지만 다 이유는 있죠 원래 잘되는 좋은게 아니고 이겨도 승리 저도 승리 이겨도 승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당연히 그게 잘하는거지 그걸 살리는 사람이 뭐 그중에서 잘 살리는 사람이 잘 되는거죠 그렇지 형은 야구주식도 풍부하시고 야구를 실제로 좋아하시고 야구를 제가 좋아하긴 해요 진짜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트위치에서 해서 우연히 시작했는데 운 좋게 잘 된거 예를 들면 내가 야구 중계하면 재미가 없지 만약에 나 야구를 모르니까 축구가 재밌잖아요 축구가 재밌죠 네 축구가 잘하잖아요 맹구는 잘해요 하나는 다르게 하겠죠 축구는 어느 팀이 좋아하세요? 저는 맨체스터디 라이트 그래서 맹구라고 하는거에요 아아 맨날 메뉴 좋아해가지고 아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PL은 다 풀로 개막한거에요? 무관중으로 하나? 무관중 지금 네 무관중 중계권으로만 그냥 일단 수익을 내고 그렇죠 워낙 힘들다보니까 그치 그치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적시장이 지금 약간 경직돼있습니다 구단들이 돈이 없어 돈을 잘 안 부어요 진짜 돈이 없지 왜냐면 강준 수입이 엄청 못 나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지금 핫한거에요 저렴하거든요 실업대비 가성비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핫합니다 김민재가 유럽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EPL로? EPL이든 어디든지 EPL로 가는게 좋겠죠 그렇죠 뭐 가능하기만 하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네 무조건 갑니다 아 단피셜 나왔네요 무조건 갑니다 황이찬 어떻게 됩니까? 황이찬 갔잖아요 라이프지 아 결정났어요? 그저께까지 레드불 위성구단이기 때문에 엮여있어요 원래 있던 데나 짤츠부르크랑 짤츠부르크랑 그래서 사실은 짤츠부르크랑 하드캐리아 홀란드 미나미노 독일리그죠 지금 그중에 홀란드가 도르트문트 갔고요 미나미노가 음악의 도시 아니에요? 짤츠부르크면 그렇죠 미나미노가 리버풀로 갔죠 황이찬만 남았는데 마침 어디로 갔어요? 라이프지의 티모베르노라는 선수가 첼시로 갔어요 빈자리가 생겼죠 황이찬이 지금 분데스리가로 간거죠? 어느 리그에요? 분데스리가로 네 상위권 1부 1부 감독이 천재감독 누구죠? 나게스만 감독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뭔가 황이찬을 쓸 데가 있어서 데려온 거네요 차기 분데스 차기 미넨 감독으로 손꼽히는 감독 그 정도로 훌륭한 감독인데 황이찬을 픽했다 네 맞습니다 와 호잉도 가지 않았나요? 집에 갔어요 호잉은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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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어요 호잉 짐 싸서 집에 갔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축구 얘기해가지고 너무 신났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왔는데 오고 있겠죠 자가격리도 해야되고 제가 너무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신나가지고 축구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축구 관련 프로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식은 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저는 뭐 아 몰라요 그만큼 아 몰라요 그만큼 아 얕은 지식입니다 축구 매니아들이 다 알아요 아 근데 이제 축구 그 유럽 리그 전문가 한두 분 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지식하고 겨를 정도는 아니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고 이제 받침만 하는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받침도 못하니까 굳이 뭐 제가 받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또 잘하시는 분들이 받치는게 좋죠 그럼 여기 네가 있으니까 얘기하는거죠 그쵸? 그냥 하는 말이죠 아니 근데 그 김계엘씨가 NBA도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럿 했는데 엄청 재밌었거든요 전문가 두 분 그리고 NBA 좋아하는 개그맨 두 분 김계엘씨에서 했는데 재밌으니까 방구님이 김계엘씨 역할을 하면서 EPL로 근데 다른 분들은 근데 뭐 뭘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6개 정도만 합수는 다 이제 끝내시고 기다리시는데 끝났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어디갔어? 지금 있어요? 앉아계세요 아 앉아계세요 수능 출제처럼 진짜 아니 이따가 그리고 이거 하고 우리 팀 그대로 마피아 게임 어때요? 어 뭐 근데 마피아는 팀게임이 아니라 팀게임으로 해서 여기 마피아 정하고 보고 우리가 맞히는 거 여기가 맞히는 거 어때요? 아 네 명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 중 거짓말하는 한 명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얘기해가지고 그게 마피아 맞추기 아 아니에요? 아닌가? 마피아 게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명이 맞추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두딱두딱 버리고 안 되나? 아니 뭐 못 할 건 없죠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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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나 마피아를 몰라가지고 죄송하다고 하지 뭐 다 뭐라고 해요 다 뭐라고 하시라고 죄송하다고 하라고 아 포카리 하나만 사셨어요? 냉장고에도 있어요 형 나눠 먹을려고 덥다 근데 우리 레시피 안 드세요? 형은 또 아니 그 설탕 아메리카노 코까지 드세요 아 아니요 드세요 나는 그 무과장이야? 무과장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 나 먹을 거야 먹으려고 나도 나 레시피 좋아해 아니 좋아해? 형 그거 놓길래 안 돼 나 레시피 매니아야 어 레시피 매니아 나 레시비밖에 안 먹어 레시비 레시비밖에 안 먹어 캠커피는 레시비에요 아니 비싼 거는 아니 왜냐면 비싼 것들은 비싼데 이 특유의 맛이 안 나 안나 그 달짝지근한 맛이 어 달짝지근한 맛이 안 나 레시비는 진짜로 이건 맞아요 왜냐면 너무 고급진 것들 너무 고급진 맛이 나 맞아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특유의 싼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믹스커피 맛 믹스커피 같은 그런 맛 네 레시비가 이제 없나봐요 레시비 없어요? 네 아 T.O.P가 있어요 아 컨트라베이스네 컨트라베이스네 이병헌씨가 선전하는 컨트라베이스 진짜요? 병헌씨가 선전하세요? 이병헌씨가 선전하는 이건 드세요? 안 먹어요 이것도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일단 포카리 먹으러 아 문제가 내셨어요? 저희는 아까 냈어요 호깔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갖고 올게요 이병헌씨는 어디 갔어요? 이병헌씨 발 씻고 있어요 발 너무 더럽다고 아 인방인이 되신거죠? 네 인방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밸런스 누르기가 아 사건 사고는 빼죠 네? 사건 사고는 없죠 아 그래요? 아 아 사건 사고? 사건 사고는 하지 말죠 아 자극적이시더라고 되게 순하게 했어요 언급하면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다 뺐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거 안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 것도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 비슷하게 밸런스 조정을 했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사건 사고 거의 없는 편 아니에요? 사건 사고 없어요 네 네 좋아요 팝송은 어떻게 내셨어요? 팝송은 다양하게 냈어요 팝송 없네요 문제가 다 어떤 문제 형식이 뭐 형식이 달라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호흡이 좋았어요 호흡이 좋았어요 근데 인방에서 자극적인 걸 원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정석으로 냈어요 그냥 자극적인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다섯 문제 만들었어요 저희 어차피 침착망진 채널이긴 한데 이거 내가 보기엔 문제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추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아 근데 재밌을 거예요 아 진짜요? 기대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진 마세요 아 근데 이거 에어컨이 꺼진 것 같아요 아까 켜전 거 아니에요? 나 올렸어요 온도를 누가 올렸는데 왜요 왜요? 몰라요 더워요 뜨거운 남자예요 혹시 야 당근 추우십니까? 저 몸에 열이 많아요 아 나도 몸에 열이 많아요 저도요 저도요 뜨거운 남자예요 아 나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혹은 달아올랐어요 반바지 입으시지 왜 긴바지 입으시지? 반바지는 안 입어요 왜요? 다리 짧아 보여서 그래? 털이 많아서? 아 털도 많은 것도 그렇고 저 옷 다리인 것도 그렇고 그냥 반바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부담스러우고 있습니다 좀 야한가요? 찜창망진님 이제 오시면 시작하시죠 단건 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짜 단명수네 장난 아니에요 형한테만 착한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막 이기는 막 한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참으면 병돼요 아니 참 혼내주세요 참으면 병돼요 아니 진짜 이제 준혜 형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정의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멤버니까 형으로서 아니 근데 풍요형은 항상 사석방금이 더형님이잖아요 형 형 자리로 형 우리 팀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앞에만 음악 틀어서 자리 옮기면 되죠 제가 채팅창 보면 안되니까 채팅창 다 내리고 채팅창 일단 양해를 구하고 내리죠 네 저희가 채팅창 못보니까 채팅창에서 컨닝해줘도 어차피 여러개가 나오지 않나? 내가 지금 어차피 다 노안이어서 못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채팅을 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입이 근질거려서 안 칠 수가 없죠 채팅은 치는 마시고 아니 쳐도 어차피 쳐도 요거 내리고 안보여 근데 요거 보이세요 누구? 됐다 됐다 안보여요 절대 안보여 그것도 내려 그거 안보여요 한 벗 틀어졌네 아 철명수심 님이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는 거 아 왜 또 나를 몰고가요 다 내리자고 그랬는데 아니 얘 사람은 착하지 뭐니 얘는 착해요 근데 뭐라고 반박해 사람은 착하다고 그러는데 맞다고 해 아, 예 예, 저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형 갑니다! 그러면 문제 되시는 분들이 앞에 앉으시죠 앞에 앉으시고 남은 씨가 맞히는 걸로 맞힐 때는 자, 여러분도 한번 맞혀보세요 롤이 어떻게 돼요? 다섯 문제거든요 그니까 누구 이름 말하고 틀리면 그 다음에 기회가 다른 팀 한 명 가고 그 다음 자기 각진 측면도 틀리면 다음 팀 하죠 다른 팀으로 가겠죠 그러면 셋 중에 누가 2번 문제를 맞히는지 좋을지도 상의하는 게 좋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럼 팀 명을 정할까요? 팀전이에요 배 도라지 대 뉴 도라지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가 롤에서 또 뉴 도라지를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배 도라지 대 준 도라지 아, 준 도라지 배 도라지 우리는 배 도라지 준 도라지 그 팀에서 한 명이 맞히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좋아요 마지막 남는 팀이 걸리는 거야?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나 잘 모르는데 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요고요 아, 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문제는 아, 좀 단순한 걸로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돌인가? 멤버 수 맞추기인데 아, 제일 못해, 제일 못해 자, 세 팀을 더해야 됩니다 세 팀을 더해야 됩니다 세 팀을 더해야 됩니다 세 팀을 더해야 됩니다 자, 괜찮으세요 알면 얘기, 알면 먼저 얘기 아, 이거 근데 아뇨, 잘 다 자, 세 팀 바로 갈게요 트와이스, 오마이걸, 마룬파이브 대 멤버의 총합 을 나 한 명을 알아 아, 이거 상위에서 한 명 몰아주기에서 맞추셔도 됩니다 개어렵다 마룬파이브는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꼈어요 어? 저 도전입니까? 팀에서 도전? 준 도라지 준 도라지 준 도라지 몇 명? 5 4 땡! 16 땡! 더할 필요가 없어 땡! 이미 틀렸어 배 돌아야지 마룬파이브 더해야 돼 나 더했어 배 돌아야지 배 돌아야지 자 아니, 그냥 담반말해 힌트가 될 수 있어 더하기 해야지 17명 아니요! 아니요! 땡! 왜 무슨 말이야? 아니, 말이야 아니, 말이야 아, 좀 어렵긴 해요 그쵸? 그리고 아재들이라 걸그룹 이거 잘 몰라요 몇 명인지 그런 거 우리 하나도 몰라 배드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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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린 차례 아, 근데 이거 제한식은 아니, 이제는 한 번 한 번 했잖아 한 번 한 번 하면 먼저 먼저 배드라지 배드라지 20명 땡! 어? 그럼 그쪽이 마지막이? 어, 마지막이 19명 땡! 배드라지 배드라지 21명 땡! 말도 안 돼 그렇게 많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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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오마이걸이 좀 많은 것 같아 정답! 정답! 중돌아지 어, 잠깐만요 중돌아지라고 하셔야 돼요 중돌아지라고 하셔야 돼요 네 중돌아지 18명 땡! 자, 힌트를 혹시 한 그룹의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오마이걸이 옛날 기준인가요? 지금 기준인가요? 당연히 지금 기준인가요? 지금 기준인가요? 나무 위키등재기준 나무 위키등재기준 나무 위키등재기준 우리도!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나무 위키를 참고했어요 나름 엄격해 트와이스가 11명 아니야? 아, 무슨 말이야? 아, 왜요? 트와이스 9명이지만 아니면 한 팀 정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봐봐 왜냐면, 포스터를 봤는데 트와이스가 셋 셋 셋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큰 거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베드로니, 베드로니 베드로니, 베드로니 믿어봐, 믿어봐 한 번 한 번 믿어, 오케이 16명 땡! 아, 이 새끼야! 힌트를 샀잖아 힌트를 샀잖아 힌트를 샀잖아 힌트 힌트 아, 한 번 한 번 침착맨이 먼저 했나? 형, 힌트를 기회에 리스시죠? 안 옵니다 기회에 리스시죠? 자, 기회 리스십니다 그럼 힌트 나갑니다 힌트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룬5가 다섯 명이 아니야?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알고 싶은 팀 알려주세요 궁금한 아니, 잠깐만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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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힌트 받았어요 누굴 알려줘요? 마룬5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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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럼 힌트가 못 나가 서로 엇갈리면 그럼 마룬5 받을까요? 마룬5 받죠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마룬5 다섯 명이 아니잖아 순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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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열 다섯 명 땡 왜 마음대로 해요 그냥 힌트 받지 베드라지 22명 땡 오, 몇 명이야? 순두라지 14명 땡 백마지 수분 3명 정답 안경, 아니, 잠시만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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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성을 다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아, 얘기 가능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맞히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 안 맞혀대지 정답 맞혔죠 정답 맞췄어요 아니요, 낸사람이 이런거 해야되면 일단 얘기해보세요 마룬5가 아니지, 앞에거 부터요 트와이스가 9명 오마이걸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마룬5가 6명인지 몰랐습니다 마룬5가 6명인지 몰랐습니다 더 확인을 못해요 칸이 짧아요 977 대도라지가 정사 한 명만 빠져나 봐요 내가 빠져야돼 맞춘사람이 빠져야돼 저요 전 입 닫고 있겠습니다 여기 뒤로 와야 돼 아예 나가, 여기서 아예 뒤로 카메라 있어야지 화를 내셔요 제가 그냥 헷갈려 헷갈려 지금 4문질도 남았는데 아니, 4문질도 남았어요 나머지 만약에 여기서 두 명이 연속으로 맞추면 위쪽 팀 승리인거 맞춘사람은 서있게 하죠 편한데로 하세요 헷갈리는데 난 문제 낸사람이 서있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나가 나가려고 구성상 보는분들이 보는분들이 헷갈려 음악기지가 여기 있어야 돼 소리가 들어가야돼 문제 낸사람은? 서서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악을 듣고 맞추기 많이 보셨죠? 아는형님 같은데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제목을 정확하게 가수까지 해야 되나요? 가수,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야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 음악 플레이합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잘하는데 좀 크게 틀어서 잘 들려요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볼륨 조절 중이었고 자, 음악 나갑니다 지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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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틀어줬어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아니, 김광석이 아닐수도 있어 김광석이 아닐수도 있어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정답 정답 갑복이 님도 이제 너무 길게 들려줬어 너무 많이 들려줬어 너무 많이 들려줬어 이게 컨트롤이 안되어 띠이 할 때 꺼버렸어야지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김광석이 나도 모르고 노래가 부를 뻔했어 바로 스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물을 닦으려고 나도 너무 슬퍼가지고 한 문제 더 있어요 그건 제꺼랄까요? 어떻게 컨트롤... 이게 컨트롤이 잘 안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나 이걸 트위치로 방송 보고 있어요 궁금하다 아, 그런건 괜찮지 나도 장담 맞췄으니까 그런건 괜찮아요 그런건 괜찮지 아, 이거 됩니다, 됩니다 아, 죄송 자, 두번째 노래 갑니다 두번째 노래 엄청 짧게 들려드립니다 이거 배돌아지죠 갑니다 어! 전의 아들 내가 아냐 배 아, 도영이 말하지마 자, 자 아, 뭐였지? 자 자 제목을 맞추셔야 돼요 아! 아! 오! 아! 우리 뭐야 배돌아지 배돌아지 소녀시대 오! 와! 정답 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소녀시대의 어떤 다른 뭐 와아 아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봉사삭각지 이게 뭐야 우리 셋이 아, 이제 문제 더 어려울텐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부터는 약간 하드코어입니다 이제 진짜 어려워요 진아재들이다 세명 아 아재 인증이야 뭐야 자, 우리나라에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가요 프로그램 5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건데 아 오늘 된 순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와 순서대로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구요 가요 프로그램 5개? 자 구성이 알차네 갑니다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엠카운트다운 스케치북 인기가요 와 너무 하드하다 유효의 스케치로 뭐라고? 5개가? 다시 할게요 4개만 할까요? 4개만 할게요 4개만요? 뭐 앞에꺼나 뒤에꺼나 떼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 쇼 음악중심 뮤직뱅크 엠카운트다운 인기가요 오래된거부터 오래된거부터? 중돌하지 오버있다 그랬죠? 대놓고 찍을려고 근데 사실 찍는 처럼이 없어 실버 엠카운트다운 땡! 아 다시한번 쇼 음악중심 뮤직뱅크 엠카 인기가요 뭐라고요? 쇼 음악중심 엠카 몸중 엠카 인기가요 뮤뱅 풀로 당한 다음에 땡해주세요 정답 정답 네 인기가요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엠카운트다운 땡! 아 정답인줄 알았어 아 아 나도 몰랐는데 모르면 또 제가 해도 되는거 아니야? 아냐 아냐 기다려봐 하나 조합을 하겠죠 뮤직뱅크 인기가요 엠카운트 스케치복 스케치복 없으면 땡!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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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뺐는데 아 뺐게 그거야? 아 뺐니 인기가요 뮤직뱅크 엠카운트다운 쇼박중심 정답! 와 이걸 맞추네 인기가요 인기가요 어쇼 어쇼 몰라 인기가요 어쇼 나온거 몰라 어쇼? 어쇼? 어쇼 몰라 역시 역시 가수 출신 어쇼 나왔는데 가수 출신 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애니메이션 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인방은 내가 잘 알아 마지막 문제는 공명을 시대순으로 맞추는 문제였는데 공명이요? 노래를 아 노래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원진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네 으이 도졌어 자 다음 출제자 일로 오시고요 저희는 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 인방 인방이 근데 문제 하나 남았는데 아 끝났구나 전멸이구나 전멸을 했다고 전멸을 했다고 재미로 맞춰볼까요? 문제 남았으니까 재미로 맞춰볼까요? 재미로 맞춰볼까요? 재미로 맞춰볼까요? 준비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보너스 문제 하나 요것도 순서만추기거든요 아니 근데 구성이 되게 알차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재미없어 순서만추기인데 가윤티비를 아야보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건 왜냐면 노래 노래 네 곡인데요 오래된 순서부터 얘기하면 돼요 자 소주 한잔 텔미 보고싶다 아시나요 우와 어렵다 난 몰라 이런거 아 뭐였죠? 소주 소주 한잔 텔미 보고싶다 아시나요 베돌아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아 아 이거 준비했어요 소주 한잔 그 다음에 텔미랑 또 하나 뭐있죠? 보고싶다 보고싶다 텔미 땡 어 이거 아니야? 텔미가 더 오래됐지 텔미가 제일 최고일 것 같아 텔미가 오래됐어 중돌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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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잔 아시나요 보고싶다 텔미 땡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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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보고싶다가 먼저야 저기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시나요 보고싶다 텔미 소주 한잔 땡 아 그 뒤가 바뀌었나봐 텔미 눈치는 빨라 처음에 주소먹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보고싶다 텔미 텔 아니 소주 한잔 텔미 땡 소주 한잔 텔미 소주 한잔 땡 힌트 하나 줄게요 최신곡이 보고싶다 어 오 아 엘초에 텔미 헤드라지 아시나요 앞에 세 개만 맞추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빨리 하세요 소주 한잔 텔미 보고싶다 정답 압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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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혜원이지 이게 정혜원 파워 우리는 가요프리카 안 보고 임방만 봤잖아 한 번에 맞추면 돼 아시나요가 00년 20년 전이고 와 보고싶다 09년 10년이나 40년 헷갈리네 범수 형이 그 사이 엄청나게 게임 우리가 많이 접하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걸로 그리고 소주 한잔이 2003년 텔미가 2007년이었습니다 아 우리 인터넷 방송만 봤다고 기대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압승이야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겨버리면 그대로 그냥 애기세이션을 그냥 취미로 하는 거네요 재미로 임방에서 자존심이 걸렸죠 임방인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출제자분들 임방 이거를 문제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가 악필인데 볼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어려운 문제부터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남을수록 멍청한 사람이 남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 근데 쉬운 문제부터 뒤로 가야돼요 저희가 이게 쉬운 것부터 준비해놨거든요 어려운 것부터 해주세요 변별이 형을 위해서 변별이 형을 위해서 변별이 형을 제일 어려운 근데 재미가 또 이제 또 건강은 제가 알아서 자 그럼 이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뭐부터 낼까요? 진창균님 어려운 것부터 낼까요? 어려운 것부터 낼까요? 안 넣어야 되세요? 나 이 방 잘 모르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납니다 네 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거 진짜 나이도 있거든요 자 현재 지금 저희 둘을 제외하고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 여섯 명 중에서 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무슨 명을 다? 네 그냥 누구도 제한시간 10초에요 무슨 방송? 인터넷 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 기준입니다 출제가 두 명을 빼고 네 우리 둘 빼고 인터넷 개인 방송 기준 그걸 다 정확하게 안다고? 네 정확하게 나무 잎이 조사했어요 나무 잎이 등재 기준이에요 네 나무 잎이... 나무 잎이요? 네 네 정답 둔더라지 오래돼서 순서부터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개인 방송 기준 나 네 그 다음에 단군 네 그 다음에 옥냥이 네 그 다음에 닭보기 네 그 다음에 어 매직박 조건 땡! 아악! 저 알 것 같아요 줌드라지 아니 이제 형님 해보세요 담대로 해보세요 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풍얼량 네 아 이게 함정인 것 같은데 단군 갑보기 옥냥이 매직박 주호민 땡! 어? 나 니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 함정 있는게 개인방송 순서에서는 뉴 도라지 아니 니 셋이요 니 셋이요 이제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뉴 도라지 하하하하 이제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아주맞아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연동도 먼저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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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요 오히려 낫게임 딱 그런거였어요 당군요 그리고 영태형 당군형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유지민요 당군님 DJ 당군이라고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리카 인재기 때문에 bj당군 bj풍얼량 bj용량 pd갑보기 스트리머 매직박 매직박 스트리머죠 오민 정답! 제가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개인 방송 기준으로 당군님이 2017년 이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원전처럼 2017년? 2007년 이전 그리고 선배님 하하하하 풍얼량 옹량이 2013년 5월 갓보기 2013년 11월 매직박 2016년 11월 가짜TV 그리고 주호민 형님이 2019년 말 두 분은 언제요? 나는 2015년 14년인가 저는 그보다 좀 될 것 같아요 매직박 앞에 둘이 서겠네요 갓보기 춘창맨 철면신 매직박 저는 이제 6개월이 됐어요 당군 할아버지 아 당군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네 아 이거 신생아 난 신생아 신생아 알 철시동 님이 2015년 5월? 6월? 네 다음 팀장면이 9문제 해주시면 화이팅 화이팅 옹량이 님이 맞추면 나가려면 나머지 다 맞추면 돼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끝나네요 그쵸 자 현재 생방송이 가능한 인방플랫폼 4가지를 5초 안에 대ье 춘 노라지 아프리카 트위치 팝콘TV 팝콘TV esc 팝콘티비 나왔습니다 팝콘TV 나왔습니다 팝콘보기 퇴장합니다 팝보입니다 팝urally sunrise 야한 거 아니에요 야한 방송도 있을 뿐 야한 것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한 5개로 했어야 되는데 원래 5개 했다가 너무 모를 것 같아서 왜냐면 그걸 생각 못했어 카카오팓 생각 못했어 팝콘판다팀 익스 얼마전에 망해서 페이스북도 돼 페이스북도 돼? 오 많이 된다 5개, 6개 할걸 이제 남아있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될게요 어제 침창맨님이 자나 때 5회차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침창맨님이 우승했을 때 멤버를 탑정글미드원딜 서퍼순으로 되세요 아 비슷했어요 5초 섭니다 생각하고 있어 빨리 강소연 4 3 강소연 쌍배 제넌 2 침창맨 백설랑 늦었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다 틀렸어 순서 틀렸어요 배돌아지 배돌아지 5 바로 했으면 되네 강소연 쌍배 제넌 백설랑 침창맨 정답 정답 아 단순이 남아있는 게 낫지 단순이 남아있는 게 낫지 단순이 남아있는 게 낫지 나 모르는데 나는 맨날 남아 왜? 형 잘 알았는데 마지막에 5초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순발력이 좀 딸리나 순발력이 안되네 너무 쉬워 너무 비주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뒤에는 다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한번 비켜줘보실래요? 보이게? 진짜 걸리기 싫어 여러분도 맞추시면 저기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쉬어 있는 거 잘 아는데요? 이거 내가 맞추면 우리가 그냥 2대0으로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날레를 재밌게 하고 싶은 방송 알면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속주마 2007년부터 방송을 하셨는데 되게 재미없게 2대0으로 방송감이 있지 그래서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죠 안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웅냥이 풍얼냥님이 짠 문제가 좀 약간 기미세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벌칙이 뭐였어요? 춤축이에요 춤축 춤축이었어요? 이겨야 돼 일단 무반죽깡이어야 돼 여기서 확실해요 무반죽깡이요 알아서 고르게 무반죽깡이요 무반죽깡 갑자기 또 자기가 또 바꾸려고 자기가 또 자유춤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무반죽깡 요즘에 대세가 깡이니까 흐름을 읽어야지 웨이브 몰라요 빨리 문제 요즘 트렌드 참고로 저는 쳐가지고 빠져도 되나요? 아냐아냐 니가 센터야 니가 할 줄 아니까 센터라고 그러니까 자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천만 구독자가 탄생했습니다 최초만?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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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구독자 달성한 이 유튜버는 누굴까? 누굴 몰라? 배돌아지 허팝? 허팝?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바꿀게요 허팝? 땡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 아는데 악글자만 알려주세요 악글자만? 안돼요 이건 형평성에서 무슨 분야인지는 안돼 일단 맞춰보고 일단 맞춰보고 아예 모르겠어요 이름이 아예 기억이 안나 모르면 성공권 포기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공권 포기하고 악글자 악글자는 안되고 너무 쉬워서 장르는 장르 얘기해도 알 수도 있어 장르는 나는 알아 아니 그걸로 할게요 성별 나는 아는데 여성분인데 양쪽에서 할 수 있어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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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아는 분 먼저 여성분입니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여성분입니다 나도 기억이 안나 TV에서 봤어 여성분 그럼 악글자 알아 커버송 하시는 분이죠 몇 곡인지 몇 글자인지 지금은 퀴즈시간인지 20시간이 아니에요 남성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벤도라지 플라 아? 플라? 준도라지 잠깐만 플라? 아니야 플라 맞아요? 아니야 준도라지 아니 된거야 플라님? 준도라지 아 잠깐만 문었잖아요 잠깐만 잠깐 물어볼게요 플라에요? 플라님이에요? 플라 플라에요? 플라님 아니고?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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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준도라지 준도라지 제이플라 정답 에어 десят 미 пап 이제 인방의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도 다섯번째 문제는 이거는 왜 형이랑 나왔나봐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스피드 퀴즈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빼자 이 비주얼이 웃기다 아 근데 그게 있어서도 웃길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저 뒤에서 약간 펜스 쳐있고 스피드 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여기있는 멤버 중 일부가 어떤 촬영을 했습니다 아재숲이라는 촬영인데요 이때 나온 형이 한거 아니에요? 참가 멤버 전원을 5초 안에 대세요 철면수심, 침착맨 나, 옹냥이 나 괜찮습니까? 풍얼냥 5초 지났는데 정답 이거는 원래 진짜 준비한거야 이게 문제 난이도가 처음으로 띄워주려고 했는데 순서가 어려운 곳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남은 형이 딱 풍얼냥이었어 아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조금 너무 근데 저희가 이거 진짜 준비했어요 왜냐면 양쪽에 참가 인원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됐습니다 나름 괜찮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변별력이 없네요? 1대1입니다 인방 순서는 진짜 어려웠어 배돌아지 대준돌아지에요 그리고 한 명씩 있네 밸런스 해갖고 운이 없었었네 최신 트렌드 문제가 많았어 최신 트렌드 애니 문제 애니는 진짜 답답했는데 애니는 옛날에 봤는데 왜 몰랐는데 재밌다 은근히 재밌는데 나름 조정 잘 하셨겠죠 문제 커니 좋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해주세요 다들 문제를 되게 잘 내셔서 이거 어려운 거래야되나 쉬운 거래야되나 아재수? 아재수? 일부러 못 맞추시는거 아니였어요? 그쵸? 사실 나라고 한거 물고 늘어졌으면 이거는 뭐 빼받지 않으면 솔직히 웃길려고 그런겁니까? 솔직하게? 몰랐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어렴풋이 아는데 그게 플라까지 생각났는데 앞에 무슨 플라지 제이플라인데 K플라인지 몰랐어 찌양으로 생각했던거 같아 아니야 K플라가 아니고 제이플라 제이플라 몰랐다고 아니 플라님하고 춤추시는 분하고 헷갈렸는데 커버라고 하니까 플라님이구나 했어 커버죠 이렇게 물어보는게 힌트를 엄청 줬어 맞아맞아 하긴 춤도 커버춤이긴 하지 자 그럼 문제 애니 세번째 정리 내겠습니다 네 아예 몰라 하나도 몰라 쉬운거 할께요 쉬운거 다 형들 아는 그런 만화의 영화 우리는 쉽게 냈어요 쉽게 냈어요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 좋습니다 슬램덩크의 안경선배 이름은 베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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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빨랐습니다 아 솔직히 설문식 좀 빨랐어요 선까지 얘기해야 되는거에요? 네 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권준호 와 나이스 잠깐만요 권준호가 아니죠? 일본만한데 뭔소리 네 잠깐만 어디 권씨죠? 어디 권씨죠? 어디 권씨죠? 뭐 어디 권씨죠? 일본 권씨? 일본만은 일본 이름으로 말해야되는데 쉽게 맞춰야 되는데 어디 권씨 맞춰야 되는거 아냐? 이걸 안해 나 권준호는 다 알지 슬램덩크이면 제목은 슬램덩크 맞나요? 앨범 맞아요 슬램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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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문제는 애니메이션 오프닝쏭인데요 이 오프닝쏭에 나 애니메이션을 안보거든 이렇게 보는게 뭐야? 임박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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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채팅창 다 알것 같아서 채팅창은 보지 마시고 안보여 자 갑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짧게 들려드립니다 제목을 말하는거 애니메이션 제목 애니메이션을 워낙 못맞추시면 일단은 룰은 이름과 제목인데 하도 정답이 안나오면 애니메이션의 제목 그것만 맞추셔도 됩니다 애니메이션 제목과 가수 가수도 맞춰요? 가수는 안맞춰야돼 자 출발합니다 네? OS팀? 몰라? 중돌아지 아이돌로래요? 어? 중돌아지 애니 제목은 아는데 애니 제목만 맞추는거에요? 애니 제목만 맞추는거에요? 애니 제목 맞추는거에요? 애니 제목 맞춰야돼 양심적으로 애니 제목이라고 했어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끔 좀 짧게 해주시면 될거에요 아... 짧게 알아서 편집을 좀 해줍요 달빛천사 불온 애니메이션? 불온게 있어? 달빛천사? 무친 정답! 우와어우!! 몰라 달빛천사를 들어본적도 없어요? 달빛천사는 처음 들어보네요 달빛천사는 그거 아냐? 세일러문? 나 천사도년 될지는 생각했네요 나는 그냥 아예 몰래 달빛천사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홍신님이 최근에 리미크였고 노래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아예 모르겠는데? 이건 근데 옛날 거라서 알 수 있는데 이건 문제에요? 이거 문제에요?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애니의 노래입니다 즉각형 불안해 2라운드에서 맞췄어야 돼 짐도 해야지! 네! 정답! 갈려라 하니? 아이공연줄리 네? 아이공연줄리 형님 아닙니다! 저거 들려주세요 먼저 맞춰야 우선권 되니까 아니 모르라 포기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올라가는 이번 편의점은 앞부분 살짝 잘라주세요 뒷부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 앞부분 잘라서 드려주세요 플라이너스 오늘은 기분이 좋아 왜 좋았어? 왜 좋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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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마루코누 9살 마루코누 9살 마루코누 9살이 뭐야? 유명한 만화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주세요 몰암 깜트 digamos 보기 좋은데 우리 회원분들이 어렸을때 다 본 책 이름이에요 진짜? 책으로 있어요 책으로 있어요 정석 내일 ensetag도 몰라 명랑 만화야 나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blanc 몬 Rica 그럴ін없어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난ман 언? 그래? 근데 aslında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없어?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날 수가 없어. 그래? 그럼 걔가 아닌가? 누구야? 어느 나라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도 애니메이션을 모를 수가 없어. 일단 치킨차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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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일단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어렸을 때 무조건 봤다고? 어렸을 때 무조건 봤다고? 기분이 왜 좋을까요? 기분이 왜 좋을까요? 책으로 봤다고? 책으로 이걸 어떻게 봐? 그러면 힌트 더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보셨고, 주인공이 여성분입니다. 2초 정도 더 들어볼게요. 여성분이 기분이 너무 좋네. 여성분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샤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배돌아지. 배돌아지. 얘기해요. 그냥 괜찮아. 빨간머리 앤? 빨간머리 앤! 땡! 해도 돼요? 나 기억났어요. 나를 부르는 게 날 수도 있어. 아냐. 모르면 포기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하세요. 준 도라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땡! 자, 배돌아지. 말관냥이 삐삐. 아니라고? 아니, 말관냥이 삐삐 말고. 아, 재미있네. 말관냥이 삐삐 말고 누가 있어? 최고인 줄 알 없잖아. 자, 그러면 빨간머리 앤! 엄청난 힌트 드릴게요. 기분이 왜 좋지? 뒤밖에 없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아, 아까 그 모르는 거구나. 준 도라지. 진기스칸? 준 도라지. 배돌아지? 신데렐라. 정답! 신데렐라가 저런 애니메이션. 어차피 때려서 맞췄어야 돼. 못 맞췄어요. 디즈니 영화도 있는데 아니, 진기스칸에 못 맞췄어요. 아니, 신데렐라가 맞지? 아니, 신데렐라라는 걸 이 애니 영역에서 냈다는 게 좀 문제빛는 거 아십니까? 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한 번도 못 넣어봤어. 형!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선하긴 한데요. 이번에 쉬운 거 내주세요. 아, 쉬운 거 내주세요. 저희 배돌아지 형님들 이거 지면은 저희 끝나는 거예요. 쟤만 누워. 아, 너무 어렵다. 난 잘하니까. 아까 이거 애니까지 안 찍혔었는데 너무 어렵네. 이게 아예 진짜 아니, 아까 이전에 있고 임박에서 내가 끝냈어야 돼. 저 애니메이션은 아예 안 봐서 괜히 거기서 여유부족하니까 저도 아예 안 봐요. 그러면 국민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할 거예요. 너무 국민이면 안 됩니다. 너무 국민이에요. 나루토 문제입니다. 나루토 몰라요. 나 안 봐요. 나루토를 아예 안 봤어. 원나무를 안 본다고? 그럼 지금 가! 나 원피스도 안 봐. 자, 나루토 문제 나갑니다. 나 앞에만 봤어, 앞에만. 기억도 안 나는데. 자, 나루토의 성은? 어? 성? 아니. 성이 있어? 성이 있어? 우즈마키인데요. 우즈마키라고. 우즈마키 나루토인데. 처음 듣습니다. 근데요. 우즈마키 나루토인데. 우즈마키야? 말 있어. 그러면 나루토 아버지의 이름은? 어? 풀네임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양자에 대해서 성이 다르잖아. 양자예요? 성은 우즈마키일 거 아니야. 모르죠. 근데 나루토는 아니니까. 이름이 닦다는 거 아니야. 우즈마키 토론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죠. 정답. 정답. 우즈마키 아야시. 우즈마키 아야시. 우즈마키 아야시. 아니 몰라. 아야시는 일본 조건 아니야? 일본 조건 아니야. 아야시. 아야시. 아야시 빨리 한번 하시고. 아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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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건 알아. 나 잘 알려드릴게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보루토라고 있거든. 아들이 보루토라고. 아 맞아요. 루토로 가난다. 그러니까 루토로 가는 거 같아. 아니 무슨 한국 딸로 가는 거 같아. 루토로 가는 거 같아. 루토로 가봐. 힌트 드리겠습니다. 빨리 먼저 하세요. 먼저 해야지 힌트를 먼저. 힌트 그냥 하나 드릴게요. 너무 못 주시니까. 이거 하고 힌트 주세요. 챙겨주네요. 아 그래. 잠깐만. 우즈마키. 우즈마키. 챙겨준 게 아니고 힌트 좀 맞출까 봐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시간 끌면 다음에 자유로 가죠. 3. 3. 우즈마키. 코르토. 일본 같잖아. 일본 같잖아. 땡이죠. 땡입니다.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공통으로 한번. 아 이거는 안되겠어요. 앞에는 아예 못 맞추실 것 같아서요. 아니 이거는 객관식으로 하죠. 앞에를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만. 여기 아는 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왜 우선 아는 것 같지? 시대도 모르겠어. 앞에 성을 알려드릴게요. 우즈마키. 우즈마키. 나미카제예요. 나미카제. 나미카제는 뭐야. 봐봐. 양자 맞네. 나미카제. 엄마성 아빠성 따라가야. 그러면 나미카제 우즈마키야? 다 붙이면? 배돌아지. 아니 무슨. 하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 배돌아지. 나미카제 우즈마키. 하하하하. 손 넘어가지고. 하하하하. 왜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왜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신흥이 떨어져. 신흥이 떨어져. 하하하하. 아니 왜. 어떻게. 저 팀장분 좀 하세요! 어! 오! 아! 저 맹이세코 안 봤습니다. 나미카제. 아. 우즈마키. 빨리 하세요. 자 제가 하게 형은 나미카제인데 뒤에 몇 글자인지 뒤에 세 글자에 토로 끝납니다 어? 토짜돌림이구나 자유잖아 자유 자유롭게 해보세요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세명이니까 자유롭게 하죠 나미카제 하얏토 나미카제 하루토 하가 아니야 전혀 안왔고 자 아시죠 여기까지 하고 힌트 한번 더 드릴게요 이런거 우리가 이기고 있었구나 한번만 맞히면 돼 나미카제 마코토 어? 나 맞힌 줄 알았어 지금 아니에요? 뒤에서 웅성웅성거리 맞힌 거 같았어 정답 아니야? 아닙니다 자유롭게 해서 손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자 이 정도 손 들어야 돼 모모토인데 성이 뭐였지? 나미카제 나미카제 뺍시다 내가 힌트 줄게 앞에 글자만 알려주세요 앞에 글자가 아니고 그 이름이 먹는거 오케이 아아 오뎅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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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토 땡 라멘토 나뚜? 나뚜 노무토잖아 내가 약할 수가 없는데 생각이 안나요 토마토는 아닌데 어 어느 나라에 먹는 것입니까? 나츠마키 아니 뭐지? 귀동토 그렇게는 정답 야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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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끼 야키 아냐 야키 야키토 이유가 잘 됐네 야키토 여기서는 못 맞추면 나도 안타까웠어 우리가 하나 맞춰야 해 팀이 아니야 일본 음식이 아니고 한국 한국맛 한국맛 음식 앞의 자가 미입니다 미, 무슨 토? 정답! 미소토 미역토! 미역! 미역! 미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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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토가 아니야?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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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뭐있어? 미가 뭐있지? 해봐! 다 해봐! 음식과 관련된건 맞아요 한국맛이야 미역 말고 뭐가있어 정답! 미원토 미역토! 정답! 됐어요! 나왔어요! 끝났어? 아니야? 미소토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 앞글자로 단어를 만들지 마시고 무슨 토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걸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무슨 토가 먹는 맛이 뒤두글자에서 난다 토로 끝나는 음식이 뭐가있어? 미 구토? 구토? 구토를 왜 먹어 토를 왜 먹어? 토를 왜 먹어? 아까 나왔습니다 얘기한 것 중에서 나왔어요 정답! 정답! 미나토! 미나리 나토 나토 미나리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미나리로 주려고 했는데 나토도 앞에서 잠깐만요 미나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중간 글자 어떻게 되죠? 미나토 성 아니, 안돼요 까먹어 까먹었어 미나토 아니에요? 미나토 아까 나야마키인가? 성이 뭐예요? 성 우주마키 있었고 앞에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나? 그래 중요하지 않나? 맞았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미나토 몰라요? 지키아로 알지 않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몰라요 쉬운거 내줘 아니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원피스 나 원피스 봤어 원피스 나 안봤어 나 원피스 진짜 다 봤어 원피스? 드래곤볼 둘 다 봤어 드래곤볼 봤어요 드래곤볼로 가죠 아 원피스 안봤었는데 원피스 드래곤볼 그 다음에 그거 뭐있죠? 여기는 여기 드래곤볼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드래곤볼 해요? 형평성으로 매주자고 드래곤볼 할까요? 드래곤볼 너무 쉬운데 쉬울텐데 근데 제가 아마 좀 약할거에요 저는 한 번 정도밖에 안 그럼 쉬운걸로 할까요? 어려운걸로 하죠 어려운걸로 하죠 거기에 있는 드래곤볼 뭐죠? 아아 아 너무 쉬워요 원피스일까 괜찮을까 원피스는 나 아예 몰라요 제로베이스에요 잠깐만요 저 맞춰도 못 쉬잖아요 제로베이스에요 이럴건 왜 맞춰 이럴건 쓸 수 있잖아 깡춤쳐야돼 여기서 치면 돼 아 맞네 주세요 문제 드래곤볼로 드래곤볼 드래곤볼 어려운거 있고 쉬운게 있어요 어려운걸로 하시죠 제가 그래도 원피스 자 그러면 드래곤볼 나메크성에 또 드래곤볼이 있습니다 나메크성에 드래곤볼을 모아서 불러내면 신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신용의 이름은? 와 나 이거 하는데 나 이거 하는데 어 이거 몰라? 나메크신용 아니야 나메크신용 다섯글자 나메크신용님이에요 나메크신용까지 나메신용 나메신용 땡 그걸 나메커로 얘기하세요 못 맞출거 같은데 나메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읽으시면 돼요 나메커로 말해주세요 힌트 아니 신용벌로 바꿔드려요 아니 이걸로 그냥 이걸로 때려맞힌 이름 나는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나메크신용 이름을 나메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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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글자 세글자입니다 세글자 신용 이름인데 세글자에요? 신용 이름은 어떻게 세글자가 나와? 신용 바꿔야된다니까 신용만 해도 두글자인데 나신용 나신용 땡 맥신용 맥신용 모모신용 얘도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아 신용 빼고 정답 정답 나메커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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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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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더 아시죠? 프리더가 아버님이 계신데요? 정답! 콜드대망 콜드대왕 콜드대왕 콜드대망이에요? 대왕이에요? 콜드대왕 한 번 더 드립니다 콜드대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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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대왕 콜드대왕 엄청 멋있게 등장해서 트라이클스한테 한 방이 썼네요 콜드대왕은 저도 잘 몰랐어요 알 것 같더라 네가 임방을 왜 못 맞췄어 난 솔직히 포룽가에서 컷 날 줄 알았어요 콜드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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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콜로가 라데츠 죽일 때 사용한 기술은? 아 이거 알지 모르실거 같은데 마관광살포 아 몰랐어요 저는 두 번만 딱 봐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원피스 루피의 첫 현상금은 아우 5만! 2천베리 5만 루피 베리를 아시나요? 베리지 3천만 베리 3천만 베리 인플레야? 나중에 14억 우리가 진거야? 졌어 애니까지 가서 아 쉽지 않았어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었네요 뒤집기 찬스 한번 해줘요 마지막 아니면 우리 중에서 한 명만 몰아주기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4명 쓰면 다 2명 2명 1명 그래서 뭘 걸어요? 무반주로 깡 혼자 다 주는거야 여기서 짐사람이 깡지만 몰아주기 한번 하죠 완깡 왜 그래야 하죠? 옥냥이도 끼고 왜냐면 4명이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완깡 싫은데? 하하하하하 나 다 보고싶은데? 준혜원 따위들이 준혜원이 유쾌한 반란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면 2명만 추던걸로 어? 간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낼게 남은거에서도 남은거 역사 스포츠 우리가 나가서 문제를 만들어와 이거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2문제 아니면 1명만 추기 3문제 3문제 아니 그냥 3국지로 내 지금 낼 수 있죠 너무 어려워 3국지 약한데 근데 3국지를 몰라요 저 분리해요 근데 3국지는 다 몰라요? 아니 얘는 잘 몰라요 쉬운 레벨을 써달라고 3국지 1단계 3국지랑 스포츠 유비관우 장비 너 사마이 알아? 사마이가 뭐에요? 너무 불리하고 우리가 나가서 스포츠 문제를 하나 아냐아냐 아무거나 하세요 그럼 지금 즉금적으로 나라 수도 이름 맞추기 아 수도 맞추기 아 수도 이름 너무 좋아 아 수도 이름 괜찮았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나 수도 모르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아니 철면술지님은 세계여행 다녔다며 두 번째로 맞춰요 250여 나라 중에 수도 이름 몰라요 여자 이름만 알지 아니 여자 이름도 몰라 할거면 채택청 내리고 어 채택청 내리고 어 채택청 내리고 아 맞네 자 내려드리고 아 나 수도 진짜 모르는데 수도? 수도로 세문제 다 하는거에요? 아 수도 일단 한문제만 하고 한문제만 하고 그럼 자기 아이디 외치고 빠지는거에요? 네 한명만 남는거죠? 네 어려운 나라라고 해놔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아 너무 어려우면 좀 그런데 나 이거 너 공부해온거 아니지? 낙소음을 언제 한번 틀리면 다른사람 다 할 때까지 기억 없는거지 이거 대비해서 공부해온 사람 있는거 아니야? 한명이 틀리면 또 할 수 있어 자 방글라데시의 수도는? 아 씨 홍냥이 공부했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아니 시도는 좋았다 왜죠?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멕시코시티같이? 틀렸어 틀렸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잖아요 방글라데시의 수도 방글라데시의 수도 너무 어렵다 뜨거글라데시의 수도 뜨거글라데시의 수도 이런 느낌 후동팩이야 너무하잖아 넌 그냥 춤춰라 넌 그냥 춤을 춰야해 신성한 퀴즈스로 진짜한거야 넌 그냥 춤추라고 분명히 알면서였어요 인디한반만 한 대 맞았어 진짜 몰라요 근데 진짜 그런 세 글자죠? 아니요 지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몇 글자에요? 두 글자에요?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두 글자에요? 두 글자라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아 홍룡이! 팔콘! 팔콘? 팔콘이 뭐야? 팔콘이 뜨거글라데시 아니 얘는 기회에 빼줘요 이제 우리 셋만 할 수 있게 아니 이거는 그냥 경고주고 앞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시면 아니요 장난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니 그냥 몰라서 맞출 것 같아 너희들 아까 나루토 이름때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그건 다른 문제고 자 이거는 앞에 한 글자를 알려드리죠 다로 시작합니다 다 땡 어? 철명씨 진짜 모르겠다 다 땡 다 땡이요? 인글라 했잖아요 다 빨리해 할거에요 다롱 다방은 아니다 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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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핫스톤 스트리머 이름이네요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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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회 없죠? 우리 셋만 잊죠? 네 잘 생각해봐 휴가 갈 때 검색하면 잘 나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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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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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라고! 다당 아니야? 아니 그건 모르면서 미안해! 미안해! 다당한 줄 알았어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죠 아! 아! 맞아야지! 아! 낚시했어요 이쪽 질문이 했으니까 우리 둘만 기회 주세요 기만을 아! 우리 둘 하고 일단 다당 아니야? 대체 얘기할게요 바로 전만 아닙니다 알았어 하세요 다 아 어렵다 다 다 낭 다당 말고 다랑 아니 뭐야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는 동시에 자격이 생긴다 정답 다 속 다 속 다 속 땡! 멕시판 다 붕 다붕이 뭐야 다붕이 땡! 아! 퀴즈! 정답! 그거 힌트 안 듣고 안 듣겠습니다 아니다 듣게요 저 들으면 다시 생겨요 저 안 듣고 먼저 먼저 다숭 땡! 정답 다차 땡! 자 지금부터 힌트 다시 드립니다 뭐지? 음 음 음 없네! 음 다토 다토? 다토가 왜 다토야? 오토바이 아 다토바이 할 땐 땡! 다 음 철민 씨 해도 돼요? 네 연속해 연속해 오토바이 부릉부릉 정답 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생각하자 음 옥냥이 다통? 땡 철민 씨 다 차 다 너 그냥 나가있어 sair 가 가 득 정답 plic premises 강, 해주세요? 아까 방금 했는데 할 사람이 있네요 다, 가 다, 가 정답! 강은 나가있어 강은 나가있어 수전 좀 할께요 술도 이름이 다, 가 세 중에 두 명 깡투게 했네 깡의 멤버가 세 분으로 압축됐어요 최준수님은 헷갈리니까 단깡 한 명으로 하죠 한 명으로 뒤에서 쉬세요 다 카라고 생각도 못했네 아, 카구나 수능이 너무 어려워 거의 특기야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좀 쉽게, 난이도? 계산적인 수도 이름 말고? 아니야, 뭘 해도 사실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근데 익숙한 이름이야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 게임에서도 많이 나와 게임에서 많이 나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잠깐만요 다마스커스 정답! 네 뭔지 판정해주세요 영어가 다마스커스 제가 한글이어로 잘 제가 솔직히 한글이어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마스카스 다마스카스 너도이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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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스 정답이 있어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스쿠스 다마스쿠스라고 써있는데 다마스쿠스라고 써있는데 커스도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될걸? 안되죠 서울과 사울은 달라요 서울과 서울은 다르죠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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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usch 다마스쿠스 발음 들어보세요 굿 안나와 아니, Nazi 이거 출제가 잘못됐어. 이거 모두 정답 이거 출제가 잘못됐어 아니 근데 매직박은 아니야 형도 아니야 네이버에 다마스쿠스라고 나와있어 네이버에 다마스쿠스 네이버는 부정하시는거에요? 네이버 웹툰 작가가 네이버는 부정합니까? 결필했대잖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앉으세요 깜치기 싫어가지고 다마스쿠스 너무 논란이 있는 문제야 다마스쿠스는 뭐로 나오냐면 아니 일단 매직박은 탈락이야 칼이 나와요 다마스쿠스 칼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한거잖아 판타지 아니요 어새신크리드1에 다마스쿠스라고 기록이 되어있는걸 제가 그대로 얘기해드립니다 아 배경이 영어 영어 이름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는 어떻게 맞춘거에요? 다마스쿠스가 다마스쿠스가 저도 들어본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때 이쪽으로 오세요 다 찍었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들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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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이 동의해야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요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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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우중씨 인정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다마스쿠스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나오는거 뭘 찾았다 뭘 찾았다 뭘 찾았다 넘어갑시다 안 넘어가면요 뭔가 있어요 안 넘어가면 당군님이 손해볼 뭔가를 찾았어요 안 넘어가고 시시비비를 어? 시시비비를 잠깐 이거 하면 판단을 그걸 듣고 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만약에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시시비비를 갈아야죠 제일 가까운거에요 우는 정의가 이길 수도 있는거죠 그쵸 한 번 더 기회냐 아니면 여기서 모험을 거느냐 그렇죠 하 하 오케이 12시간만 주시면 하 하 하 하 알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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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했어 결심했어 시시비비를 갈겠습니다 자 포옹양 회원님 그거 들려주시죠 일단은 네이버 사전에 나온거를 구글 번역으로 돌려서 외국인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다마스케스 어? 다 틀렸는데? 다마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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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를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적혀있는 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한 옹양희님 성공 성공 아 왜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 시시비비를 넘어가지 아 옹양희님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두 분은 이렇게 앞으로 보시죠 다매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옹양이가 맞춘게 맞죠 먼저 말해주세요 아니 옹양이가 기억을 헤매해서 그걸 한거고 난 유추한거 뿐이니까 아니다 에직박 회원님 조금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근데 형은 무조건 아니었어요 다마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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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차 맹주의 콜라보 이거는 진짜 또 있어요? 또 하는거야? 김에 있는거야? 둘 중에 한명이야? 와 이거 짖으면 어떡하지? 혼자서 어? 저희 퀴즈 정답 보면 어떻게 되게 쉽게 맞출수도 있어요 채팅창 되게 쉽게 맞출수도 있어요 또 수도에요? 네 수도에요 바꾸고 싶으면 두 분이 아비가 되면 다른걸 바꾸고 너는 근데 왜 이 동네만 해? 어느 동네데? 중동만 하는거 할거야 야 너 있어 나 안쳤네 네 수도합시다 거기서요 수도합시다 그러면 하나 낼까요? 제가 그냥? 여기는 너무 중동이니까 다른 동네로 너무 진짜 중동만 내네 그쪽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행 갔던 데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거기에 특산물이라는거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낼게요 너무 어려운데 사우스 아메리카 아 남하미인가요? 남미 남미 남미로 간다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거 같거든요 쉬운건 해드릴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너무 모르겠어 그냥 그냥 나 몰라 남미에 우윤희 소금 사망이라는 절경이 있어요 다들 아는척이에요 다 모르겠어요 소금평은 남의 비대가 있거든요 와우에는 있어 그게 모델이야 30렙 정도에 가는거죠 카나리스 위에 거기가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옛날에 우리랑 축구했던 나라 볼리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아 저녁으로 조금 나이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힌트 가야되죠 나 알아요 몇 글자인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둘 다 모르니까 아니요 아니요 세 글자입니다 아 잘 모르겠다 볼리비아의 수도요? 네 뭔가 유명한 단어 느낌 나나요? 되게 심플해요 받침이 없어요 세 글자하고도 받침이 없어요 우재 들어본건가요? 안들어봤을거 같아요 어려운거 같은데 처음 들어봤는데 아 채팅장 안보여 채팅장 안보여 이거 힌트 탔어요 안보여 아니 봤어요 힌트 탔어요 아니면 아까 조금 나이도 있는걸 해달라고 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가 안보여 카메라에 겹쳐서 안나올까봐 아니 근데 여기 검색하니까 수도가 2개로 나오는데 2개가 나오는데 행정수도로 하시죠 아 뭘 행정수도까지 행정수도 2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맞춰도 아무거나 맞춰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둘 다 세 글자고 둘 다 받침이 없어요 와 받침이 없으면 할만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받침이 없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가요? 참고 인구가 1,100만명입니다 아 못들어봤어 모를거같아 모를거같아 나 이거 힌트줄 수 있어 힌트 드릴까요? 됐죠? 우리 드릴게요 어떻게 모르니까 프리즈브레이크 등장인물 이름이야 어 이거 크네 난 몰랐 맞아 난 봤는데 등장인물까지는 잘 몰라 난 미드 잘 안보는데 한둘 해주시면 안돼요? 이거 절대 못맞아요 다른걸로 넘어갈까요? 정답은 뭐였나요? 정답은 행정수소가 라파아즈 아예 몰라요 스쿠레 페르난도 스쿠레 두쿠레인데 스쿠레가 형이었나요? 서코필 친한 친구 전혀 몰라요 우리 되게 무식하네요 우리 왜이래 저기서 캐리 했는데 노래 앞에 테크 맞출까? 그래도 심플하잖아 터키의 수도는 어떨까요? 아 생각보다... 이스탄불?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터키의 수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드러를 봤을거야 아 잠깐만 아! 아! 내일 해주세요 해주세요 포기했어 포기했어 근데 거기 아닌거 같은데 10초 기회를 드리고 넘길게요 형 아무거나 말해 지금 무정 우상인데 형님? 아무거나 말해 리셋이죠 한 번씩 했으니까 원래 리셋이에요 이 지명의 이름을 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모르는 영역이야 고양이도 모르는 영역이야 더 헷갈려 몇 글자 세 글자요? 네 우리나라 CF에서도 나온적 있어 다나카랑 비슷하다고요 다나카랑 비슷하다고? 세 글자입니다 아 뭐지? 우리나라 CF에 나온다 근데 더 얘기하면 단군이 아니다? CF에 나온적이에요 다나카에서 한 글자가 겹칩니다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어렵네 우리가 수도쪽을 모르네 문제를 바꿔 아 우리 진짜 무식하다 아 더 비참해 좀 어려운 수도 위주로 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물론 중국에서도 이런건 안되지만 조금 쉬운데 갈까요? 이제 진짜 쉬운데? 한 티어만 낮춰줘 한 티어만 낮춰줘 이게 어디에요? 정답이? 앙카라 아아 앙카라는 들으면 알았었네요 내가 더 힘들어서 애가 맞힐 것 같았어 앙카라 앙카라 터키시 앙고라 더 헷갈려 앙카라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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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실패해 나왔다고 앙카라메시 앙카라메시 단군이 좀 알 것 같다고 난이도 조정을 좀 메시 어제 700골을 넣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조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안돼 이거 못맞춰요 아니 이 정도는 앙카라랑 비슷해 아 그래요? 이 정도로 갑시다 선진국으로 갈게요 쉬우면서 헷갈려 완전 저기 순발력 싸움이다 캐나다의 수도 와 끝났다 나 이거 어딘지 아는데 끝났다 5 4 3 2 1 캔버라 캔버라? 데려있습니다 캔버라 아니야 호주야 이거 잘못 말했다 자 당군님 기회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도 안돼 정답 예약해 아니 잠깐 기억이 있잖아 자 5 캐나다 하면 4 1 1 자 기회 정답 네 벤쿠버 학생 회원님 저 아까 캔버라 했죠? 캔버라 했습니다 오타와 정답 와 오타와 캔버라 행갈라서 마지막에 아 오타와 벤쿠버 아니야? 벤쿠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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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시 큰 도시 벤쿠버, 토론토, 몬틸 아 토론토도 헷갈렸는데 오타와 헷갈렸어 아 단깐 아 단깐 아 단깐 반성 한번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뇨 형이 수도를 밀어붙이더라구요 제가 수도 못하는거야 어? 이거 설마 무관중 공연인가요? 아 그게 오히려 나아요 아니 저 화장실 갔다올게요 저 오줌보가 너무 오줌보가 너무 오줌보가 너무 알았습니다 하아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너무 힘드네요 이 상황이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춤추는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고통스러운 것도 그 요조씨가 근데 저는 진짜 춤을 못 춰요 그래서 더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단 이 깡을 본적 몇번 없어요 그럼 더 줘봐요 오줌 싸우고 있어 오줌 싸우고 있어 네, 많이 싸세요 낑 낑 낑 낑 miejsc 말씀 좀 rapp 뒤에 이렇게 나란히 보던거야 뒤에서 보는게 좋을 것 같애 뒤에서 그냥 우리끼리 관심 없이 얘기하기 지금 저쪽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밖에 거실은 지금 승리자들의 환호 소리와 안도의 한숨 소리가 막 교차해서 막 아 이거 어때요? 단군님에서 춤추고 우리는 저녁 메뉴를 고르는거야 아 뒤에서? 뒤에서 그냥 관심 없이 좋습니다 아 그냥 춤에는 왜냐면 관심을 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좋습니다 이 퀴즈가 재밌네 재미있죠? 이거 신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퀴즈가 재밌네 아 사실은 이게 할까 했는데 역시 주퍼리다 다음에 뭐할까? 식사하고 식사하고 술을 마시던가 하면서 마피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마피아? 그리고 한 10시 넘어서 이제 그 점포가 다 이제 퇴근하시면은 우리만 남기 때문에 상가에 응 그때 이제 노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37,000명 있다네 어디요? 아 이 옷이 맘에 듭니다 이게 확실히 이렇게 다 하고 하니까 막 회시공 단합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의 힘이 정말 크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통천이 왜 안와 잊어보니까 통천이 아까 오는 중이라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말이 사실 추마하기 전에 하는 말이죠 보통 그건가?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방금 일어났다는 뜻이네 거의 다 왔다는 방금 일어났다는 뜻이네 거의 다 왔다는 아 아 전구님이 국밥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국밥을? 갖다 주신다고? 응 아 수육 수육 수육을? 근데 내가 이걸 알람을 꺼가지고 잠깐 점심에 말씀하셨는데 점심에 말씀하셨다고? 지금 7시 반인데 그럼 다시 삶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물어보시고 확인하신다면 추가하려고 말할 수 있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전구님 수육 하고 통천전화 아 통천전화 하려고 했지 일단 전구님부터 응 나 배고파 아침밖에 못 먹었어요 아침밖에 못 먹었어요 예 여보세요? 정... 예 아 그게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맞... 근데 전구님 가게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인데 여기 강동까지 제가 다시 검색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2시간 걸리지 않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럼 네 예 예 아니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하하 하하 아... 알겠습니다 안 들려요 제 목소리만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잡아냔사만 하다가 죽여주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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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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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천은 어떻게 됐죠? 아... 통천 데리러 갔나? 아...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저녁을 시켜먹고 맞습니다 네 저녁을 뭘로 먹을까요?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아... 아니 제가 깡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한번 볼래요? 미리 한번 볼게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분위기가 또 창날까봐 창난데 못하니까 요즘 신세대 용어 많이 아시네요? 창난데 거기서 배웠어요? 저도 아 음악까지 틀어줍니까? 아니요 지금 막상 슉 할 때는 뜹니다 어디서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다 행동을 막 따라하세요 마이크요? 네 그런 것도 다 뭐야 이거 음악 틀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우와 저거 어떻게 따라해? 이거 걸렸어 이거 트위치가 이거 할까봐 아아 맞다 음악 안되지 음악 안되죠 알겠습니다 저 앞에 선글라스 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와야죠 아니 이거 통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요? 그냥 우관중으로 하면 안 돼요? 통천 연락처 못했는데 아니 근데 누구한테 맞고 간 거예요? 저 이거 몇 분 몇 분 쳐야 돼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당연하죠 3분 동안요? 계속 벌칙이 장난 아닙니까? 아 그럼 뭐 2학물고 맞춰서 써야지 아 10초 치면 그게 뭐 벌칙이에요? 아니 10초는 아니더라도 한 1분 정도 3만 6천분이 계신데요 지금 3만 6천분이요? 네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통천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회원님들 다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춤추면 안 돼요? 얘들아 당근 춤춘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얘들아 부르지 마요 부르지 마요 부르지 마요 좀 더 치울까요 부르지 마 아니 관계 필요 없어요 네 철수는 아니요 부르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철수는 역시 나네요 저는 이 타이밍이 또 늦네요 잘 춥을 줄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죠 의자로 이렇게 앉아서 아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봐 뒤돌아계세요 다 같이 봐서 와 나 진짜 너무 굴욕이다 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꼴등이야 형이 들어오는 거 틀려가지고 그거 봐줬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라운드를 우리가 이기고 재미없어도 노잼이었어도 그렇게 갔어요 아니 형이 나 이랬으니까 내가 원래 풍얼리안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맞는 거지 그거는 좀 추워죠 제이플라 제이플라 제이플라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형이 그거 맞췄어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아예 모르는 거였어 요괴대망 마지막에 음악문제로 갈거야 차라리 음악이 내가 좀 아는데 모자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모자 없어 모자 없어 모자 없는데 나플라도 되게 좋은데 힙합 나플라 알아? 나플라 알 거예요 알아요 나플라 나플라? 힙합 가수 응 기어다녀야 돼 어떻게 기어다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뒤로 좀 가야겠다 뒤에서요 뒤에서요 우리가 좀 뒤로 가죠 기어다녀야 돼서 기어다녀 아 맞아 형이 깡선배잖아요 난 초반만 좀 더 했었어요? 유튜브에 두 개나 했어 와 진짜요? 집에서 했어요 그냥? 그냥 해봤는데 와 3분 안 이거 완곡했어요? 아니 완곡을 안 했어요 완곡을 어떻게 해요 2분은 완곡을 도전합니다 하하하하 그것도 무반주로 무반주로요? 이거 안 틀어져요? 네 고기? 어? 음악도 안 틀어? 핸드폰이라도 조금 아깨 틀면 예? 아니요 차라리 무관주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데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죄송한데 없는 사람처럼 해주세요 네 들으려고 진짜 막 이런거 하지 마세요 나 무너질 수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저 딴짓하고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있을까요? 차라리 딴짓하세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 하나요? 네 빨리 들으세요 아니 웃음이 터져나오는 건 억지로 참아야돼요? 참으세요 옥냥쿤 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와 빨리와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아니 3분은 어떻게 쳐요 1절만 하면 안돼요? 갓보기 오세요 갓보기 오고 저랑 눈마도 치지 마세요 저랑 눈마도 치지 마세요 일단 당구님이 벌칙으로 보고 따라하는거 좀 어설플 수 있어요 다 감안하시죠 예 깡을 무반주로 추실 텐데 끝까지 당구님이 최대한 관심을 꺼달라고 하십니다 아 웃는거 안되나요? 웃는것도 최대한 참아달라고 하세요 딴짓 없는것처럼 딴짓하다가 나는 다른 생각할래 사진 찍어도 되나요? 아니 사진까지 제가 사진 찍어도 되고요 근데 벌칙인데 왜 이렇게 바라는게 많아요? 아 아 궁금해서 아 그럴 수 있지 이따 보자 그리고 동영상 촬영 되고요 동찬되고 플래시는 터트리지 마세요 네네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모른척 해주세요 아 모른척 해주세요 못본척 해주세요 딴짓 36,000명한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을 참때 새어나온 너무 대놓고 막 웃는게 느껴지면 나가세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러면 두 명이 대단해 주세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진짜 완곡해야 돼요? 3분 21초네요 알겠습니다 슬픈 생각 해야겠다 자 시작합니다 살짝 틀어줄까? 아니요 안 틀어도 돼 없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배고프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잘해 잘해 잘한다고 어우 재간동이야 2절 다 해야 돼 2절 다 해야 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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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를 안 봤는데 왜 나 안 보고 있거든 근데 왜 아니 보는게 나 보는게 나 손수 좀 참아 손수 좀 참아 어떻게 참아 참아 나 배웠나 봐 준비했네요 오늘 하려고 뚜벅 소리다 오 고난이도 와 잘해 잊지마세요 이제 절반 꼬자면 못 참지 잡으셔야 돼요 하하하하 잘 춰 왜 왜 잘 춰 하하하하 와 이 춤은 어렵구나 와 숨 잔다 점점 숨 참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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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아 흑 다 했어 다 했어 마치표 마치 아니, 저거 안 잡았는데 그냥 잡고 싶어서 잡았나 봐 못 잡았나 봐 마지막 침끄러워 침끄러움이 장난 아니다 당근에서 살았네 내가 있으면 완전 노잼이 됐겠다 근데 쉽잖아요 3분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 리스펙 역시 힙합 역시 처음 본 거 맞아요? 연습을 한번 해본 거 같은데 약간 했죠 일부러 안 맞춘 거 같아요 안 시켰으면 어떡해 뭐죠? 한방이 나와서 이걸 추면 정상으로 맞추기 원래 하는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 보고 아, 걸그룹 춤 보고 맞추기 춤 추면 어떤 춤인지 이걸 보고 우리는 거꾸로 서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니면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만 보고 맞아요 보면서 추억 근데 이거 왜 벌칙인데 우리가 해야 돼 맞추기 맞추는 게임 우중이가 문제를 내죠 아는 형님 이런 데서 가끔 해요 재밌어요 그 힘이 있어요? 네 우중이가 한 번 더 할래? 우중이가 한 번 더 잘하니까 우중이가 계속 문제를 내자 닦을? 닦을? 아, 숨 자가지고 근데 우중이 싱크로리 우중아, 그룹 짜고 내가 음료를 사왔어 마셔 그리고 이거 제안 하나 할게요 밥을 시키고 하는 게 아, 밥 시키죠 저녁은 저녁은 우리 회님들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여기 바닥에서 깔고 아, 너무 힘드네요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붙여서 먹었어요 팀장님 개토레이랑 갈아 만든 메뉴 아, 음료수 다 사왔어요 아, 좋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도시락을 먹을까요? 도시락? 도시락으로 2개 먹어도 되나요? 2개, 3개 해도 돼요? 그건 좀 안되나요? 아까운가요? 먹는 걸로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아, 2개 하겠습니다 햇빵 그래서 남기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남겨요 종종은 1일 3식 하잖아요 하루 1식 3끼? 저는 뭐 여러 개 먹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점심을 못 먹어야죠 도시락으로 가는 게 좀 간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없이 해도 되니까 네 도시락으로 가고 정리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저녁 11시 쯤에 야식도 있나요? 야식에 술을 시청자 전구님이 국밥 장사를 하시는데 수육을 갖다 주시기 와아 직접 수육을? 어떻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걸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와아 10명인데? 8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나 다른 곳에 시켜서 얹어서 와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식도 있다 야식장은 따로 있다 이거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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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한 번 시킬건데 갈배 맛있겠다 갈배 맛있겠지 갈배 맛있겠지 갈배가 왜 당겼어 진짜 달짝지근하니 갈배가 창밥 들어간다 도시락은 역시 한솥이죠? 어 그렇죠 그렇죠 킹려님 고급 더 하이엔드 도시락을 원하시나요? 여기서 한 티어 더 올라가면 본으로 가든 본으로 가면 너무 비슷하다 본은 맞아요 하이엔드로 가요? 아니 아니 저 한솥 좋습니다 저는 갈배 드시고 저 갈배 어 1인 고기 반찬 삼겹살 도시락? 어 그것도 좋다 근데 그게 하나로 되나? 돼 돼 돼 그렇게 와 근데 뭐 김치찌개 같이 나오자 그런거 아 어떻게 오는지 덮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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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할 것 같아 그럼 우리 그냥 깔끔하지 말고 리뷰를 봐요 보면 따로 오는지 따로 오네 저렇게 오네 이거잖아 이거 좋잖아 덮밥 괜찮아요 덮밥 근데 약간 소홀하게 대접을 할까봐 여러분들이 어렵게 오셔도 두개 시키면 되죠 에이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을 놓고 그냥 좀 제대로 먹을까요? 아니 아니요 잘 먹어봐요 그냥 도시락 갖고 그냥 이삿짐 할 때처럼 편하게 하자 일단 야식도 부족하면 그때 잘 먹으면 돼요 굳이 도시락을 안 해도 되나요? 왜요? 왜요? 알았어요 대마 보쌈 도시락을 했어요 대마는 안 돼요 방송중이라 대마는 안 돼요 대마는 그런 한국이에요 대마는 북산으로 가자 외국도 안 돼요 속인주의 때문에 안 돼요 아 그거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대마요? 형님 이거 사실래요? 1인 거기가 있어 아우 달다 알하다